계속 합시다 예 준비 됐나요 베레님이 시청자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필님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는 티베잉 열심히 할꺼야 잠깐만요 저 잠깐만 1분만 시간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여기 좀 뭐가 있는지 뭐 발견할 수 있을지 발견하러 갈꺼야 먼지 밖에 없네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 들어가면 죽어 여기 들어가면 죽어 여기 들어가면 죽어 아 저도 어렸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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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있었어요 장난감? 어떤거요? 이거 이게 뭐에요? 그냥 줄로 쓸 수 있는 약간 중간에 줄 연결하는거? 네 저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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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여서 하는건가? 모르겠어요 전 지금 브렛님이 보고 있었어 그냥 대충 느낌으로 아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네 두 손에 두 손에 두 손에 그냥 줄 이렇게 들고 그리고 그 줄 위에 그 물건 놓아요 그리고 밸런스 해야돼요 아 아 생각났다 저거 어 맞아맞아 중간에다가 해가지고 저거 알아요 저도 저런걸로 놀아봤어 네 너무 어려워요 어릴때 생각나네 음 전 지금 이런 색깔 양말도 있었어요 앞에 발가락 쪽에 핑크색 발가락이랑 발꿈치에 핑크색 이런 양말이 있었어 나이스 내가 뭐지 우와 여기 엄청나게 넓은데요? 스피디 드라이 오오 허 여기는 성이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딸이 편지 쓰던 침대인데 내 세상에 이불 정리를 안해놨잖아 내 침대에 갔다 여전히 쓰고 있어요 어떤거야? 전지 여전히 쓰고 있어요 우리 딸 어 그러네? 거기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아 여기 아니 어 이것도 미니깅 어 이거 그거잖아 아 아니 그 아 알아 이거 발 한발 두발 어 뭐야 어 발판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좀 더 구경하고 싶어요 이쪽 이 이 이거는 좀 위험하진 않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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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데? 블록을 쌓아놨네 이거 뭐지 아 쿠션인가? 이거 아마 지금 아 오케이 이거 진짜 방이 아니죠 아 볼풀이잖아 이건 지금 말일이 안 별 근데 집에 방이 방에 바닥이 부서져서 저렇게 볼풀이 있다고? 에반데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상상한 것인가? 상상의 말을 펼쳐서 만든 거겠죠? 이것도 이거 약간 그건데 이거 만능 뭐 그런 거 만능 블록 같은 거 아 이거 끼워가지고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는 그러게요 약간 하트 쿠션도 있어요 나이스 쓰레기통 뭐라 먼지 여기 먹다 남은 사과도 있어요 우리 여기 혹시 자동차 타할 수 있을까? 자동차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아 어 이게 뭐 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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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요 어 아 저 죽 잠깐만 오미 아 누가 물었어 떠나온다 앞에 타보세요 앞에 타보세요 앞에 타보세요 빨리 오케이 아 빨리 타봐요 와 이거는 귀여운 귀여운데 가자 빵빵 어 빵빵 방향을 맞춰가지고 오케이 땡 어우 너무 높았어요 아 너무 높은가? 동그라미 통해서 아 동그라미로 가야되나봐 어 이거 뭐지? 로데오도 있어요 여기 여보 미니 미니 게임 허 너무 귀엽다 이거 제꺼 시원 방서 위에서 최대한 머리 부딪우세요 오케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보те 왜이네 reincarnation 라은 but 꽃 어허 버전 버튼 와 내가 이겼다 두번째 한 열번하고 두번이 이긴거 같은데요 우리 한번 다시 동그라미 통해석하자 한번 해볼까 이정도인가 아니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방향이 안 부딪히게 어 이거 핑크는 내꺼 음 너무 높았나 아까 조금 더 앞으로 아 아 너무 높았어요 아까랑 똑같은 높이였다 오케이 한번 더 초록색 차 왼쪽으로 부딪힐 것 왼쪽으로 부딪힐 것 같아 왼쪽으로 부딪힐 것 같아 왼쪽으로 부딪힐 것 같아 방향 살짝 더 네 오 나이스 아 근데 뭐야 결국 들어가도 죽잖아 하하하 결국 들어가도 죽는거였어 뭐야 말라갈 다음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게 아니었네 그냥 무조건 포파렌딩이야 네 그쪽에 아마 넘어가야돼 매직캐슬 와 진짜 성이 있네 아까 말한다로 네 이거 발판이 생기는데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세요 오 오 하아 아 아 아 서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 내가 내가 밟고 있어야 되는거 같은데 어 저기 5번 발판 생겼어요 오 오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이게 뭐에요 오 펌프 점프 대쉬 아니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안가져요? 아 아 그걸 버티고 아 거기까지 세이브가 되는구나 네 아 아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죄송해요 한번 놀려보고 싶어가지고 죄송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오 안돼 아 어떻게 밑으로 넘어 어떻게 밑으로 넘어갔지 하나 둘 셋 요 바담에 약간 끝에 서있어야 되나 네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쫄린다 하나 둘 셋 오 오 오케이 아 제 발판이 생기네요 이제 밟아줘요 뒤에거 4번 발판 어 아 아 아 아 복잡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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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멍이 저쪽에 반대편에 지구멍이 있어서 그걸로 통해서 가는거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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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죽을 것 같다. 아이고, 못갔어. 우리 딸을 위해서. 오 나이스. 아, 1, 2, 3. 1, 2, 3. 뭐? 오케이, 누... 됐다. 어? 손이 딱 엄청나요. 이거 뭐지? 돼지랑 개구리를 같이 둘러야 되나? 개구리 없는데? 이건 말이에요, 아니면... 엥? 마을인가? R1. 어? 개구리 없잖아. 아... 아, 이거를... 이거를 들어갖고 저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되나봐요. 이거, 여기 발... 저기 위로 올라가볼래요? 어, 거기로. 그, 뭐... 오케이. 이에서요. 뭐... 뭐해 말인지. 아, 이에서, 이에서. 되도록 빨리. 진짜 뭐가? 지, 돼지, 곰, 그리고 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밑에 건 생쥐 같은데? 생쥐? 이게 돼지고 이게 곰이고 이게 쥐고 이게 말 돼지고 우리는 쥐 말 쥐 쥐 돼지 말이야 말 말 말 말 말 말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저 한번 가보고 싶어 돼지도 됐다고? 아 그래? 아 돼지가 있었구나 참 아 나 내가 내가 기저귀 시야였네 죄송해요 간다 쥐 쥐 쥐 오 쥐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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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아 아 오 나이스 오 아 여기도 반대편도 있네 오 지금 찍어 자 돼지 강아지 오케이 강아지 강아지 그리고 사자 사자 어 아 전 잡음이 났어 안돼 사자 이거 어떻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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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개구리 사자 강아지 그리고 양 양 양 잘하신다 네 맞아요 양 네 개구리 시작 개구리 오늘 봐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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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말 사자 사자 어 헷갈려 양 오 아슬아슬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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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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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젖소 전 소 소고기에 도착했습니다 젖소가 막혀있어요 소고기야 하하하하 소고기에 다녀 오 나이스 와 재밌었다 와 재밌었다 이거 뭔데 오 이거 뭐지 아 아 오 엉 더블점프 드나 안돼 점프 어 으응 점프 아 아이고 자꾸 떨었죠 으응 으응 아이고 안돼 어디가 나 어디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기 뭔가 시크릿이 있을 것 같다고요? 어 그런가? 우리 뭘 사용해 하나요 여기 위에 뭐가 있지? 어 이거 주 뭐야 진짜 주판이네요 이거 계산할 때 옛날에 계산할 때 쓰던 거 계산기 없을 때 음 그런 거 요 근데 전 이 오른쪽 거 이거만 알아요 이거 진짜 어릴 때 어릴 때 저 은행에서 이거 은행 온 언니들이 쓰는 거 봤거든요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진짜 손 빨라 도피님도 본 적 있어요? 독일 은행에서 네 근데 이거 이거 이 오른쪽인 거 아 달라요? 양쪽이?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여기는 이 점프패드가 없죠 음 점프패드 없는 거 알아요 아 네? 방금 드립 농담이었어요? 아닌가? 아 아니 옛날에 아 그래요? 어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점프패드 없는데 저기 어떻게 점프패드 있는 것도 있다면 전 그건 몰라요 점프패드 없는 거 아 그러니까 농담이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이잖아 하하하하 점프패드 있는 주판이 어디 있어요 하하하하 뭐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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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어디야 하하하 이거 재밌을 거에요? 하나 둘 셋 오 나도 앉아있네 노 치팅 오 아이구 요실 이거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타 아 이거면 지금 창피해질 거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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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오오오 오 내가 것 같다 한 번 다시 아니 어? 아 이렇게 뒤집어서 아 이렇게 바나나? 오! 그 페알 오렌지 아 이거랑? 맨 처음에 했던거 아 오렌지 오렌지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맞춰줘요 나이스 그리고 어 가지랑 가지랑 아냐아냐 가지랑 이거 같은데 가지 오베진 한국어를 어떻게 불러요? 어떤 오베진? 가지 가지? 가지 가지가지란에 가지에요 그 그 가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한 폭클 얘기하는거 같은데 같이 숫자 아 이동해야돼 어 1번 2번 3번 3번 아 시간이 별로 없는데 6? 7? 7? 어 이건 나비가 될 듯? 그런가? 10 11 12 아 이제 공룡 얼굴인가? 아 아 우리 12 아마 놓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결됐을걸요? 안되나? 조작이요? 잘 안돼요 아 아 아 21 21 아 아 아 한 사람이 좌우고 한 사람이 상하라고? 아 내가 좌우인가? 아 아 아 이렇게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어 안돼 지금 어떻게 할지 알아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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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아 좌우 아아 아아 쭉 가고 아 안돼 아 이거 오가 안된거 같은데 오 안되지 않았어요? 됐나? 아 몰라 면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뭐게요 다음에 된거 맞아? 아 아까보다 더 아까보다 더 못하겠는데 저 한번 그냥 우리 방향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리듯이 한번 가보죠 네 그냥 그냥 원래 방향대로 그리듯이 아 저는 저는 이렇게만 갈 수 있어요 네 저는 저는 가로로 어 안돼 아니야 아니야 녹색 동그라미 뜨면 가야됨 천천히 천천히 자 맞추고 2번 2번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내가 내가 맞춰되는데 저는 살짝 밑으로 가야돼 저는 밑으로 조작을 살짝 천천히 해줘요 네 됐다 그 다음에 위로 위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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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 아 어 동그라미 네 나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산이 됐다 그 다음에 10 어 약간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2 나이스 들어가요 들어가요 조금 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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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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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살짝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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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다음에 시간이 없어 그냥 있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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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로 살짝 위로 살짝 위로 어 10초 남았다 어떡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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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쫙 쫙 가요 쫙 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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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잘 될거야 잘 될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오우 고양이네 죽었어? 안돼 오 오 오 오케이 그거랑 지금 제일 어려웠던 것이었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저게 무슨 양양이야 말도 안 돼 외국에서는 양양이 너무 무섭게 그리는 것 같아요 사답게 그려 그 그리 그 우리 그리 그 그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빠져있는 거 약간 불편하니까 꼽아주죠 쥐돌이 장난감 있네 여기 치입니다 어 뭐지? 뭐 쩐거지? 어 치즈? 오케이 오케이 아 전 어렸을 때 이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있었다고요? 어 진짜 이거 전 처음 봐요 어 그냥 라비린스처럼 안에 무슨 공이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눌러봐요 아 아 뭐지?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거 보다 근데 구멍이 조심해야 돼 아 구멍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구멍 우리 그냥 그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실패 네 네 오 네 네 예 이제 아 앞으로 옮겨봐 오우 이거 좀 어려워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래요? 할만한거 같애 일로 가보죠 어우 근데 이거 진짜 어렵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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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완전 반대로 어? 아 다시 됐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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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걸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음에 내리고 음정 끝까지 내린다는.. 살짝..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여서는 안 돼이.. 아아 이쪽으로 안착시키는게 중요한데? 그니까 나 온갖 게임 다 섞어놨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오우 잘렸어요. 잘렸어요. 어? 됐어요 됐어. 예에에에 지금은요? 아 지금은 치즈가 된다? 지금 이제 저거 열면은 치즈가 나올 듯? 빵 아... 치즈볼 아 문 열어주네 응 우리 아무래도 그냥 그 줄 당겼으면 그랬을텐데 어? 이거는... 네? 뭐라고요? 우리 아무래도 그냥 직접 그 줄 당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당기면 되는데 굳이 치즈를 이거 자꾸 왜 뽑혀 있냐고 불편해요 전 이거 못об 이거 안돼요 굉장히 불편하네 오케이 제가 가야되게 뽑아요 그... 아마 엠 점프? 아... 같이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하나 둘 셋이 가지고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어렵네 같이 점프를 해야되는 것 오 1 도대체 으 으 으 으 으 으 뭐 하나 둘 셋이 시차가 있네? 독일이나 한국에서 해서 그런가? 어? 어? 나도 되네 이거? 뭐지? 어... 사탕, 막대사탕인 것 같은데? 양쪽을 동시에 잡아야 돼 어? 이거 안 된대? 네? 와, 오케이 올라갔어요? 당 빠른 포기 출발! 안 돼! 야! 아닌데? 어떻게 가는 거지? 그... 벽 점프 안... 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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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넣으면은 저것게 붙나? 아닌데? 뭐지? 이건 막을 수 있는데? 저기는 어떻게 가는지가 의문이네? 벽하고 벽 사이에... 보여요? 잘 몰라요... 모르겠네 난... 이 줄? 아, 우리 거기 올라가야 되네... 아... 아, 이렇게? 동시에 할 필요 없었어요... 아... 아... 근데 내가 초록색을 가야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반대로 갈 수 있나? 안 돼... 동시에 가야되네... 동시에 가야돼요? 오케이 네... 그런거 같아요 하나, 둘, 셋 타임어택이 있네... 어? 아하...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시간내... 그 벽 사이로... 그 왼쪽 벽하고 나무 벽 사이로... 탁탁탁 해서 가면 돼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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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성공과? 오, 예... 다시... 다시당... 오, 재밌는데? 손을 잡는다 어... 어... 아이고... 수학... 수학? 수학? 아니, 수학에는... 어, math... math... 한국어로 어떻게 불렀어요? 저 품 많이 핀거... 저 위에 손가락이 있네용? 여기 호스가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 아,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팡팡 밟아서... 쟤, 하하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 어, 이거 어떡함... 아, 이렇게? 아아... 워어... 오케이 지금은? 아, 피로... 아, 두번 해야 된다, 두번 탱겨야 된다 그러고 도피님, 이거 가봐요 이거 가봐요. 이거 해야 할 장관없어. 그거는 불편하니까 껴주죠. 제가 이거 해줄테니까 왼쪽 거 타고 가봐요. 초스텍이 연결된 거. 초스텍이 연결된 거. 반대편. 제가 아까 탔던 거. 갑니다. 그거 해가지고 별 창문 쪽에 손가락 있죠? 저거를 타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기 대기. 그쪽 바라보고 대기. 하나 둘 셋. 눌르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거. 아니 내려오면 안 되지. 근데 우리 타이밍 맞춰야 될 거 같아. 네. 거기서 대기하다가. 저 고리가 내려올 때쯤 해가지고. 저 핑크색 풍선을 타고. 저기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러고. 바로 갑니다 이제. 안 돼. 아니 뭐 타이밍이 안 맞잖아. 안 돼. 타이밍은. 타이밍이 어렵네. 언제? 언제 맞춰야 되지? 갈게요. 자 이거 딱. 오. 오케이. 알피를 갑사는데. 굳이 저거. 굳이 저거 안 해도 되잖아. 뭐야. 이런 거 같은데. 그럼. 이거 쓰면 안 돼. 아. 뭘 타고 가도 별로 상관없는 거였나봐. 저건 왜 있지? 음. 비밀. 아.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 일단. 이렇게. 이렇게. 더 핑크색깔. 어? 아. 저거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요? 지금. 여기. 그거 봐요.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아. 근데 안 닿는데. 초록색이. 네. 그래서 저는. 저걸 해야 다른 데가 돌아간다고. 네? 오케이. 잠깐만.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네. 아. 지금. 지금. 왜. 뭐야. 또 왜. 반대편 들어왔어. 다 하면. 잡을 뻔 써. 나는. 초록색깔. 손가락. 아. 반대편이네. 다른 거. 아. 한 명이 건너가고. 돌리기 위함이야. 아하. 오케이. 다시다. 어. 바비. 바비. 그러네. 이게 필요하네. 됐어. 돌렸고. 그다음에. 다시 핑크를 해. 네. 네. 점프. 점프해서 대쉬해야 돼. 굿. 됐다. 성공. 흠. 노이스. 그다음에. 폭풍. 헉. 엄청난. 볼풀 폭포가 있잖아. 우리 여기. 어. 진짜 수영장이에요? 어머. 어머. 뭐? 상어? 상어가 있어? 뭐야. 아. 전 이거 타고 싶어요. 아. 미끄런트 있구나. 아. 너무 미끄러워. 아. 바로 탈출해야 돼. 바로 탈출해. 이건 뭐지? 응. 여기 강아지. 어. 이인 점프할 거야? 혹시? 이거 뭐지? 아. 그런 인형이 아니네. 그런 인형 알아요? 그냥 작은 어. 강아지. 근데 버튼 누르면. 어. 몇 번. 멍멍. 한 다음에 그냥 그런. 백플립하는. 그런 인형 알아요? 네네네. 네. 방금은 왜 폭죽이 터진 거지? 뭐지? 폭죽? 방금 폭죽 터졌었잖아요? 아니요? 어디? 터졌는데 방금? 아. 이거 뭐? 내가 죽어서 그런가? 그라운드 펀. 그라운드 펀. 어? 뭐지?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왜 안 되지? 옵스. 어. 아. 여기서 그냥 화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예쁘다. 오케이. 뭐 타고? 오! 티가 뭘까요? 빰빰. 빰빰. 아! 북위도 하나 있네? 아. 달라진아? 어! 오! 아까 그건 뭐지? 그러나? 이것도 아까 하고 저것도 했어야 됐나봐. 아, 폭포가 멈췄네. 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아이고. 그림이요? 응,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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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간단한 날이네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지? 그런 것들은 뭐지?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브랜뉴을 위한 이런 이모트를 그리자 어떤가요? 이런 이모트. 트위치 이모트. 이거 약간 스키장 느낌 나는데요, 지금? 이건 무슨... 뭔진 모릅니다. 이게 뭐지? 지하철 지도인 것 같은데. 지하철 같은데?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 그리고 있는데? 뭐지? 리셋 할 수 있을까? 리셋 할 수 있을까? 오! 이거 점점 남아있는 거 약간 좀 불편한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 서울 지하철인지 독일 지하철인지. 나이스. 나이스. 오! 자동차. 테슬라. 바퀴도 그려주세요. 뭐죠? 바퀴. 아 바퀴. 바퀴 바퀴 오케이. 바퀴가 아니라 탈이인 것 같아. 탈이. 우리 지금 벌레. 그냥 이참에 벌을 그리죠. 벌. 저거. 벌. 아 저거. 이거 우리 어제 잡았던. 그 벌레 있잖아요. 딱정벌레 같은 애. 개랑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응. 돌진하던 애. 풍뎅이. 개랑 비슷한데 지금. 그만두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광고 가봅시다. 우와 이거 뭐야. 이빨을 눌러? 이빨을 눌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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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루스 투스? 도디 니츠 헬프 스트리프 도디 데니티스트 치과 게임인가? 다 눌렀어? 아! 다 눌렀어 이거 그건가 보네 이빨 중에 함정이 있는 거 응 근데 아... 잡게 되면 진 것 같아요 일단은 어금니부터 안 눌러지냐고 아이고 그쪽 이빨인 것 같아요 이쪽 중간에 괜찮았어 랜덤인가? 랜덤인가 말이러지 얘기로 어? 이런가? 선생님 여기 여기 미니게임 있어요 한 사람씩 번갈아서 내기하는 거라고 어? 소리나는 거 나 저거 어릴 때 좋아했는데 어? 어? 이거 내가 좋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야 아침마다 들어와야 돼 어걸 어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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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대홍 뒷쪽일야 아딤흡 이제 어 이런 책한 판단이 있었어요 아 любой з Kleene 이건 뭐지? 오! 움직인다! Little Red Riding Hood and the Big Wolf 오 이거 뭐야? 베이스벌 게임? 네 이거 미니게임 있더라구요?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미니게임? 미니게임 있는거 같아요 공을 쳐서 점수를 얻었어요 오케이 기자마 어? 아! 아니! 오! 나이! 아 왜이렇게 빨라져? 미니게임 오! 아니에요 첫 번째 타이밍은 어렵네 왜이렇게 빨라져? 알지? 계속 오! 오! 아니! 왜이렇게 잘 쳐요? 왜이렇게 잘 쳐? 왜이렇게 잘 쳐? 척! azul! rag! 뭐야 뭐지 알았어 어 지오그래피 음괜찮은데 지오그래피 Ladies 장난이 suficiente 여기 보물상자 있어요 해봐봐요 이거 루즈 오 이거 뭐야 피젯 스피너 아 피젯 스피너 본다 응 날 수 있는건가 날 수 있는건가 드레스면 좋겠다 나비같아 나비 헬리콥터 발사하려면 누르고 있기 오 뭐야 비행체잖아 아 대박 건너왔어요 우와 오 오 그쪽 그쪽 하면 되요 오 네 고 아 거기도 하나 있어요 네 저 열었어요 이제 열리려나 근데 끝이요 하나 더 있다 음 노란색깔 아 빨강색 노란색 보라색 오우 오우 열린건가 가보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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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재밌어 오우 완전 심화 오우 뭐 가야지 어디로 가야되나 아 이거 공기 빠진데 가면은 약간 상승시켜줘요 좋아 완전 집에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너무 좋아 에어바운스 최고야 너무 신나는 데용 아 너무 좋아 파인애플 송산도 짱 귀엽다 어 이미 가셨네 파인애플이 아니고 야자수 나자수에서 코코넨 나오는구나 코코넨 나오는구나 내가 왜 저 파인애플이라 생각했지 옵싱털 콜스 아 좋아 로즈가 만들어진다 안 돼 으아 가비 오우 오우 아 예뻐 오우 이거 재밌어요 엄청 재밌는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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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 아니 오박이 아니라 그건 재밌다 그냥 탈 수 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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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안돼 세이브가 됐네 물을 빠지면 안돼 네 아 여기는 뭐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오 이걸 이걸 눌러 아 휴채추비나답게 아 이치구 아 이치구 아 이치구 어 어 너무 재밌니 오 만화경으로 들어간다 헉 만화경 세상도 예쁘겠다 오케이 만화경 완전 어지럽게 했는데요 우와 여기도 색깔 너무 예뻤다 어머 오 오 세상에 보라색 오 메아리 까지 오 어 예완 생각나는 앱도 있어? 아 와 진짜 이쁘다 떨어질 수 있을까 왜왜왜왜왜왜 이상한 소리 완전 예뻐 아 이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색감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여기 좀 평범하게 만들 수는 없네 너무 예쁘다 밟는 데가 색감이 바뀌어요 어? 아 안 가지는데 이거? 어 혹시 여기 안 되는데 아닌데 음 우리 어디 아 잠 어디 가야 하지? 연결해야 하나? 아마 연결해야 하는 거거든 어떻게 해요? 거 거기 거기 저구나 편해 네 앞에 네 네 이거 아 우와 이거 뭐야 오 우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완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무리겠어요 운이 있었어 오 오 오 뭐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오 여기 에이 으 아 연결해야 되는구나 잠깐 저는 어디야 아 거기야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아 그쪽 아 이건 좀 어제라 아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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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애가 안 보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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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벽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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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발판을 만들어서 돌려줘요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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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일단 이거 올려놔야 하는데 전전지를 끼워야 되나? 아니 손을 같이 마주 잡을 캐릭터가 필요한데? 나오세요 끼갱이 자고싶어요 그럼, 키멜이 작업하지 않아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어 저 굴뚝 어머머 저 이거 마트르시카 얻었어요 저 마트르시카 어머 얘 뭐야 아 이거 트랩이구나 아 얻은게 아니구나 같은거네 아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오오 크레이지덜이 어 그러면 여기로 저 저거 저거 말갈 수 있었는데 여기 굴뚝은 뭐가 있지? 아 일로 오는구나 그러면 여기네 여기 들어가있었어요 반대편 우리 아마 이거 올라야돼요 아 그래요? 저 이거 일단 캐릭터를 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얘를 같이 손 마주 잡게 해가지고 이 전선하고 연결시켜줘야돼 어? 여기 안 맞네 어? 됐다 오 됐어 오! 빠뽀 이제 이거를 어 사람 하나 더 찾아야되네 사람이 있을텐데 어디 아 왔어요 어디 오 저기있다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퓥 오 이 라인 탈수 있어요 어 그러네 짠 호란하게 불어준다 오 앞으로 여기로 갈 수 있나? 근데 이거 문을 열어야 될텐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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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어떻게 작동시키지? 아 저거 비행기 저거 해야되는건가? 흠 그냥 한번 네 한번 같이 비행기 터져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아 일단 여기 어 이거 안되는데 여기는? 풀에 타는건데 타기전에 저걸 열어야 되니까 안돼 오세요 비행기는 으아 아 못타서 우리 같은 비행기 타야되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비행기는 특별히 탈 필요가 없는건지 그냥 타고 노는 용도인지를 모르겠네 꼭 타야하나? 아 못탔어 그러겠어 아니면 여기를 타야 그냥 비행기 타고 놀 수 있는건가? 안 돼 왜 안타죠? 안 돼 왜 안타죠? 아 이걸로 네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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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안타죠? 뭐야 이렇게 줄에 왜 달려서 타는거 아니였어요? 아하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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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오 오오 뭐야 이거 그냥 돌기 할 수 있어요 돌기 어라? 저 성벽을 올라가야되는건가 설마? 아니겠지? 아니 아니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안되는데 음 안돼요? 그냥 한번 그냥 가면 돼? 문이 저절로 아 열리겠죠? 가봅시다 아 이렇게 눌러야되네 아니 아니 집에 뭐 이런거있어 어머머머 쳤나봐 너무 좋아 처음인거 이쁘다 완전 예뻐 오 저 영화 그것도 재밌었어요 천 Тогда 가도 되지 않мотр까요? 안될거같아요 완전 예뻐 이거는... 식물 먹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닌가? 네 그런거같아 오 다했어 그것도 방법이야 밸런스가 좋네 이거 탈수있어요 머리위로? 음... 아아 이렇게 영글? 이거 타고 올라갈수 있을거같아요 아 오케이 이거 물었으니까 귀엽네 집에 엄청난게 있네 진짜 아아 오잉 못올라갔네 갈수 있을거에요 아아 내려주는거네 내려주는거네 내려주는거 아냐 거기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정상노트로 가야되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신대 깃발 있는데서부터 아 이게 내려주는거구나 아 등을 밟고 등을 밟고 어 그다음에 올라가서 A 버튼 에이 완전 신기해 아 아마 점프해서 올라가는.. 아 잠깐만요 나 저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지? 한 번만? 반대로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칠 수 있나? 반대로 가서 다시 칠 수 있어요? 오케이 나를 타고? 오오 완전 재밌다 이거 그러게 올려줘?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길이 막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한번 다시 내려가자 아래로 한번 치고 아하 그런 다음에 다시 오케이 다시 다시 쳐요 이제 올라가고 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고 내려 다시 내려가요 안돼 안돼 내려가야 돼 안돼 안돼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치고 음 한번만 더 하 아냐아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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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하고 오 오 어 이거는 이렇게 옮겨줘야 되네 그러면은 아 오케이 다시 뒤집어야겠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 잠깐만 이거 위에 것도 그냥 물 수 있나 아닌데 뭐지 내가 저걸 옮기는게 맞았네 내가 저걸 옮기는게 맞았네 그거 한번 다시 쾅 칠 수 있어요? 저런? 다시 쾅 칠 수 있어요 그거?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레랭도 며이 똑똑한데요 근데 근데 떼죠 이거를 저 그냥 저 그냥 올라가야 돼 뒤집어야 되나? 다시 올라가야 되네 결국엔 뭐야 다시 쳐야 돼요 그러면 헝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 나 올라가세용 아 뭐야 뭐한 거야 나 못 가짜노 두 번 생각해야 된다고?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걸 뭐 울리고 있어야 되나? 아닌데 한 번 더 됐다 이제 안 내려도 돼 아 이 손잡이랑 같이 맞물리는 게 중요한 거였네 좋았어 다시 오는 예 복복스 오우 무서워 보이는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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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올라와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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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잘 가야겠다 살살 다음에 올려주고 안돼 제가 이거 올려줄거에요 거의 실패 됐어 네, 누르고 좋아 공룡을 혼쭐 냈다 잠깐만 혼쭐 낸 게 아니고 깬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Mr. Dino I don't think personal 뜯을 만했네 아, 다음 걸 너무 기대돼 가보자 나 꽤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갈 수 있나? 오, 예뻐 예뻐 너무 천천히 가는데요, 우리? 그냥 탁 너무 천천히 너무 천천히 여긴 좀 빨리 올라가야겠다 네 근데 한천히 가고 싶어서 흑, 그러게요 아 어 그냥 연터해봐요 살살 탁탁탁탁 이런 느낌? 오오오오오오 와 완전 룰러고스터나트 호스트같애 너무 재밌다 집에 이런게 도대체 왜있어? 에펙트 뭔데 집에 다이너마이트가 왜있는거냐 배도 있어요 파이럿배? 시어머실버즈 같애 너무 재밌당 켄이잖아 크나 켄이였어요 이렇소 크나 켄이였어 이거 배포 써봐요 스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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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OO! 나이스 되게 잘 맞았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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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아 안돼!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배 표적 생겨 왼쪽 왼쪽 앞으로 앞으로 오 앞으로 가야돼 안돼 잘됐습니다 앞으로 배에 표적 생겨서 지금 칸 두칸이에요 체력 그러게요 그러게요 배에 표적 생기면 앞으로 가야돼 배에 표적 생기면 앞으로 가야돼 오잉 에이 뭐야 귀여워 회적순 우리 배 투칸인데 지금 우리 배 투칸인데 지금 안돼 앞으로 가야돼요 오 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이게 나은데 오히려 좋아 그렇게 앞으로 앞으로 2대나 맞았어 계속 앞으로 아 우리 먼저 뛰어 뛰어 아 아 왜 우리 잘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계속 잘못 바퀴를 보고 있어요 어? 바퀴를 잘못 본다고요? 저는 파란색 바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초록색 바퀴 아 진짜요? 어쩐지 어쩐지 뭔가 컨트롤이 이상하다 해서 계속 안 돌더라고 이러게요 어? 저는 좀 이제 저거 폭파해야 되나봐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팡팡 예에에에에 와 여기 펭귄 있어요 완전 귀여워 너무 좋다 하하하하 집에 이런게 왜 있어?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테넌파크 느낌 나서 좋다 오우 음악도 좋은데 그러네요 어 난파선이다 아이고 버스가 Himself 간식 어 저 fewer 크로켓이 있어 어머 우리 배야? 네 우리 배에요 귀여워 아 징어가 아니라니너 다이들 예쁘게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슈퍼 큐트 토커스 소용돌이 아 이거 어떻게 써 아파라 거기를 반대로 돌려요 반대로 반대로 돌려 반대로 돌려 어 우리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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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돌릴게요 반대로 돌려야 돼 아 못해 오오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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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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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돌리세요 맞지 맞지 오 뭐지 어? 으흐흐 아 나이스 오 우리 칸 2개밖에 없어 넘어간건가? 내 문어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거 왼쪽 왼쪽 메이트릭스 돌려 돌려 어디갔지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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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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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안대 career 안돼 바로 왼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애를 죽여야돼 애를 죽이고 반대로 돌린 다음에 쏴소 쏴소 그렇지 나이스 그 다음에 문어 문어 공격! 문어 문어 인중 공격 오오오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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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그 다음에 문어 저거 잡고 나이스 나이스 자 앞으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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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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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아요 그 다음에 조그만 문어 쏘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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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다리 다리부터 다리다 다리다 이제 문어 공격! 문어 공격! 아? 오른쪽에 한도 생겼어요 다리 다리 부시고 다리 부시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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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못잡았다 이제 다리 부터 다리 부터 이런빼리 무빙 무빙 오 안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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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일 예예 바꿔 바이바이 귀엉 치고 오우 너무 신나고 아 근데 트랙이 또 있어요 너무 신난다 출발 오우 파이렛 여기 또 뭐지 좀 올라가는데 올라간다 올라갔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정말 멋있다 미쳤다 잠자 떨어지고 날이났어 부끄럽 unfor 뭐야 방에 서커스 아 네 코께인 스티커부터 했어요 아이고 무서운데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서 끝내가 생긴다 아. 아니요 우리는 이 엘에퍼를 하는지 오. 아 흠리 왕이니깐 아름다워 아아 아흐흐흐흐흐 아 회음부 엘에퍼를 그린 한kh는 야, I guess so. It's her favorite toy. 아, perfect. And now, Queen. Oh, pardon me, killing wh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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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said killing. Yeah, chilling with the Queen.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chilling with her, right? I see. Well, all business has proven themselves worthy of an audience with the Queen. 마련할 때 자격도 중요해야 된다니? And use it to pop the blue. And then you will be granted access to the castle. Great. Thank you. Yeah, let's go pop that creepy balloon. Oh, okay. Yeah, let's go pop that up. I guess I can't stand the red one. Oh, okay. It doesn't matter how to connect the ring on the other side. Let's go pop it. I can't stand the red one then. Okay, that one is the red one. 아 어 뭐 탄 다음에 바로 탄 다음에 밀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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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바로 다음에 아 문 열어 나이스 문 열었어요 오오오 뭐야 뭐야 아 저도 한번 다시 사과쿠션을 가고 싶어요 아 아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 놓쳤어요 공 다시 가야돼 이거를 저 빨간데 끼운다면 반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반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봐 바다 앞에 오봐 귀여워 뭐야 팡 해놓고 어디로 부르는거지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에잉 에잉 뭐야 공이 오고 있었어요? 어 공이 오고 있구나 지금 여기 여기 눌러야돼 아 거기 눌르면 공이 나와요? 어 몰랐네 잠깐만 정말 바로 이어서 준비됐나요? 네 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어주고 어 어 된거 아냐? 어떻게 된거요? 아 오케 아 쫓아가는거에요 휘 이것도 예쁘다 그 다음에 − Là 네 내 몸을 여기다가 네 자기가세요 – – 조준을 잘해줘 아 아 아니 해석 말씀드리기 조준을 할수 없으니 오케이 오케이 아아 도전한 사람이 조종해야되요 조종해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한 사람이 방 지금? 지금? 오 안돼 너무 높았다 지금? 지금 아마? 아 또 높았네? 조금 더 내려볼까? 네 진짜 내리게 조종해야할 것 같다 지금 지금 지금? 팡 오 오 아 공이 아니고 아니 사람이 아니고 공인가봐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 맞아요? 두 번 더 해야되요 그러면 저기다가 맞춰요 가장 뒤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네 네 가볼게요 아 오케이 네 또 낮았어 더 높게 넓게 더 높게 넓게 더 높게 넓게 근데 저거 풍선이 맞는 것 같은데? 풍선 아이고 높... 낮았다 풍선이 터트리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한 번 더 오 좋아좋아 갑니다 아 물이 왜 다쳤어? 왜 다쳤어? 아니 왜 다쳤어? 갑니다 지금 지금 낮았어 너무 낮다 조금 살짝 위로 조금 낮았어 조금 살짝 높게 이 정도? 나이스 왜요 어? 여기 어디 갔는데? 이번에는 일로? 아닌데? 와 탈 수 있다 우와 예쁘다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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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있는건가? 탈 수 있나봐요 배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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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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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랜스가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기울 수 기울 수 있어요? 앞으로? 저는 왼쪽 오른쪽만 왼쪽 오른쪽? 아 맞아요 어? 어? 앞으로 기울 수 있어요? 해봐요 아니요 전 아아 좌우 슬로우리이 슬로우리이 어? 아아 이렇게 아아 아 앞뒤는 나고 선생님은 아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좌우 나는 앞뒤 와우 우오웅 뵈스로 아 너무 빨랐나? 음 아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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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맥에이 이런 느낌인가? 앞으로 좀만 vraiment 아아 앞으로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다시 아 아 이렇게 맞춰주는구나 앞뒤로 아 이렇게 음악 무조건 직진이 아니었네 내려봐요 안되나? 아! 오오! 아 이런거였구만 재밌구만 어... 이런거까지 있어 팡! 그 다음에 오오 내려놓기 오케이 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알티? 알티 어? 안되잖아 한 명이 먼저 가야되나봐요 아마도? 근데 저는 고만 만질 수 있는데? 아아 엥? 아닌데? 난 한 명이 건너가야되나봐 잠깐만 그냥 건너가게 아니 건너가기가 안되는데? 탈 수 있죠? 탈 수 있죠? 그냥 어... 내가 건너가기가 안되 아 한 명은 한 명은 그걸로 하고 나는 풍선으로 가봐야돼 길이 두가지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받는거에요 오오 오케이 됐어 아 이렇게 구만 우우 까비 아하하하 히읍 온송 나이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반등을 줘도 아오옦고 놀라 아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거 타고 가야돼 빨간 풍선 터지는건가? 거의 좀 안전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새총 대충 잡고 저걸로? 아앙 오! 터졌어 발걸아 제 사랑을 보내주세요 성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카슬에 들어가 휴 휴 드디어 도착했어 잠깐만 우리 여왕님 마련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오는거 어때요? 네 좋아요 저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금 화장실 좀 다녀와야돼요 가방 다녀오겠습니다 방 보방 다녀오겠습니다 아멘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오 아이돌 애니메이션 까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게 배경소리가 너무 재밌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 안되네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를 두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어? 배 코디는 가만히 있을 때 배를 이렇게 두드리고 메이는 머리를 두드린다고 나 머리 두드리는거 왜 한번도 못봤지? 잘 못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 그런지 아세요 좀 아 가슴을 두드리면 가슴 내 배 박수랑 똑같은데? 내 머리는 안 두드리는데요? 머리는 안 두드리는데요? 뭐지? 뭐 애니메이션 오 오케 이제 우리 여왕이나 련하러 가봅시다 너무 떨리는 것이오 가봅시다 와 갑자기 너무 너무 급할지는 안돼 이건 좀 빨리 갈아야돼 고군 빨리 빨리 눌러 다이입 맞출 필요가 없는 것". 우아 와...이거 뭐야 경왕이 교황님 오늘가 통填瘡 어... verste 도사 오 근데 들어갔어 저 뒤에 반짝이로 글씨 써놓은거 보여요? 너무 귀여워 매직캐슬 저 어릴때 크리스마스 카드 저런 펜으로 썼는데 약간 물로 된 풀인데 거의 반짝이 섞여있어가지고 어릴때 완전 이런 펜 좋아했는데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나요 약간 물풀 냄새 글루 네 물풀이 그거에요 그거 워터글루? 반짝반짝 글루인데 스파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카드 쓸 때 많이 썼어 황한 곡선인데 어떻게 이런 이것도 선물포장할때 많이 붙이는건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까비 저 이거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손으로 이 빨간색거? 네 잘하네 저 못해요 저 어릴때 저희집이 그거 했었거든요 문구점 했었어요 그냥 생일을 위해 아니면 그냥 지미삼아 지미로? 저희집을 가게를 했었어요 그게 막 펜 그 뭐 이것저것 인형도 팔고 프라모델도 팔고 이런거 뭐 직접 만드는거 아니면 저희집이 문구점에 그 펜시샵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펜시샵 네 막 노트도 팔고 선물도 팔고 저희집 가게가 부모님이 그런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방구 아 벽에 너머로 보고 배웠어요 아 근데 여기 오 포스터 천장에 천장에 베로마이드도 있어요 라이너랜드 카슬킹덤 우리 그냥 들어가도 되요? 기사는 우리? 뭐라고 막 하는데? 어 이거 안녕하세요 아 저도 옛날에 이런 이런 닷보드가 있었어요 오 진짜요? 응 이게 뭐예요 근데? 어디야? 어 여기 미니게임 어떤 게임인가? 야 어제 세대 막 찌려서 노래를 하냐고? 야 또 뭐 막 누르는 건가 아픈데? 음 아 아 리듬게임? 아마 스크러크 스크러크 캠마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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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깎였지? 무슨 일이지? 저 어제 리듬게임으로 훈련하고 왔어요. DJ 믹스 했거든요. DJ 믹스? DJ 믹스 잠깐 했는데 개 털려서 껐어요. 여기 너무 귀여워. 전 얘기하는 게 기타 히로 재밌게 했었어요. 어떤가요? 기타 히로? 기타 히로? 기타로? 안 해봤는데? 기타 게임 재밌겠다. 플래스틱 기타로 오르는... 이거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독일 분이 음악 관련 리듬 관련 놓치시는 건 좀 그렇다고요? 왜 독일 사람은 음악 잘해야 돼? 독일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옛날에... 하하하하 글라이씨 겟만 하니? 음악가? 감사합니다. 케이크! 9천원으로 감사해요. 9천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케이크를 망친 것 같아요 오 아이고 이건 안돼 오 안돼 이거 다 망.. 망친기면 다 망치자 그럼 하트 하트도 하트? 오 하트만 넣었네 잘 안보이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돼? 제가..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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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실리콘에 그러게요 어머 풍선이 나오네 그렇죠 더블에 더블이면 내뱉어 오 이게 뭐지 풍선이 나온다 아 어 잠깐만 다트가 있는데 선생님 저 위에 올라가면 세포 있더라구요 오 오 뭐야 오 그렇게도 갈 수 있잖아 우와 으악 오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있는데 대포가 있는데 이것도 맞춰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이 캐릭터의 지주한 모습이 너무 집사 안돼 아 이게 털신이라서 떨어져야 되는구나 어? 기차 탈래? 응 저 기차 탔어요 어? 기차 같이 타면 좋은데 같이 때렸다 같이 타야겠다 아니에요 같이 타요 기다리다가 아냐아냐 이미 늦었어 안돼 한바퀴 돌고 올테니까 어? 이 친구 떠붙었는데요? 다시 해볼까요 아니 또 붙었어 와 저도 어렸을때 이런거 있었어요 아니 또 붙었어? 영원히 붙어있는거야? 아 이거 다른거 아니 계속 붙는데 이 캐릭터 저절로 붙는줄 알았어요 영원히 붙어있나 보다 그냥 너 거기 붙어있어라 아마 영화 막아야되나? 기차가 곧 오려나? 기차가 곧 오려나? 기차가 어디야? 여기가.. 기다리는 곳인가? 기차가 한참 오나봐요? 아 운다 운다 기차가 온다 와요? 와요? 온다 온다 아 나랑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 나는 뒤에 재미있다 한바퀴 둘러보고 사모작용 할 거 있으면 또 해요 코디 익스프레스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우리 어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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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많아? 네 내릴 수 있네 들어갈 수 어 여기도 탈 수 있어요 오 여기 추워 여기 뭐지? 나 마약 구성 더 하고 싶은데 여기 어 나 마약 구성 더 할거에요 페이스 런치 페이스 런치 팡 오 하하하 귀엽네 근데 저기서 좀 기다리면 다음 다음 코스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미지 가버렸다 나 여기도 타고 싶은데 여기는 뭐지? 어디야? 어? 그림 그렸었어 하앙 그림 그릴 수 있네? 근데 너무 더러운데 그러게요 우리 아 나가면 아 아 아 안돼 여기 목욕해야 돼 목욕 여기 여기 설리 화이트 음 설 하트 전혀 별이 안되잖아 하하하 아 여기도 오오오오 어 뭐야 왜? 저 납작해졌어요 이거 해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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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또 들어왔다 나! 오 이런... 아프겠네요? 말도 안 돼... 이거 한번 눌러보려고 한 건데 오! 오! 왜 그려... 아! 색깔 섞는 거구나 여기서 아... 아... 알겠다 그럼 저는 여기 초원을 그리고 독피님이 찌부라는 단어를 아니하구요? 독피님이 찌부라는 단어 알아요? 찌부라는 단어? 찌부 찌부? 근데 찌부 이런 말은 원래 애기때나 쓰던 말인데 사실 약간... 찌부... 몰라요 그게 약간 이렇게... 딱 찝혀서... 납작해져서... 납작해진 걸 찌부됐다라 그래요 흐흐흐흫 근데 이 말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건지 모르겠네? 그냥 시청자들이 아시나 궁금하다고 물어보라 그래갖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지 왜요? 그 단어 몰라요 그냥... 납작해졌다 납작해졌다? 방금처럼 아까 들어가서 납작해졌던데요? 저는 한번 그냥 사전 하하하 납작하는 것도 어렵구나 납작하다? 납작... 납작... 하다 납작하다 납작... 납작... 납작? 부과사전 두개가 얇고 평평하며 좀 넓다? 네 평평한... 바닥에 붙이고 냉큼 엎드리다 무엇을 빨아먹거나 대답을 할 때 빨리 벌렸다 감았다 납작하다 어려운데? 말이 그렇게 하니깐 되게 어렵네 그거는 네이버 사진이야 아주 얇은 아주 얇은 아주 얇은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납작하다는 말이야? 네 오케이 예스입니다 찌부러지다가 찌부러지다는 물체가 눌리거나 부딪혀서 우그러지다 기운이나 형세 따위가 아하 그렇구나 얼굴 만들어야 돼 넌 그냥 하늘 그리고 있었어요 한길? 하늘 하늘 아 오케이 잘 되길 약간 노을 노을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렵네 여기서 이제 왜 그림을 그리고 있지? 한 번 이제 페인트를 해볼까? 페인트? 아야 뭔가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죠 제 하늘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구독해 주세요 선생님 아 구독 구독 아 구독 구독을 쓰고 싶었구나 그러면 반대로 어머 아 오 오 왜 못 올라가? 굿 같다고 그러네 우리는? 어 저기 지하로 가는 길도 있나? 아 저 기차 더 타고 싶어요 기차 좀만 기다리면 저 다음 코스 있을 것 같은데 기차가 지금 어디야? 밑에 전 기차 기다렸다가 다음 코스 타볼래요 아까 우리 스테이션으로 와요 나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어 출발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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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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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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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잼인데 완전 재밌어 이미 재밌는 거 다진 않았어요 한 바퀴만 더 놀죠 출발 출발 맨 뒷좌석이 제일 재밌을 거 같은데 저는 롤러코스터 탈 때도 맨 뒷좌석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전 롤러코스터 한 번만 탔어요 전 롤러코스터 한 번만 탔어요 근데 바퀴 없는 거 못 탔다고요? 한 번만 근데 바퀴.. 바퀴는 거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요? 어 저 완전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니 롤러코스터 맨 뒷좌석이 타면 속도가 더 가속돼서 재밌어요 몸이 싹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앞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 더 빨라도 빠른 느낌이에요 맨 뒷좌석이 맨 앞에 서있어야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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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푸우우우 오아 오오 재밌었다 이제 내려서 우리 볼일을 보도록 하죠 네 저기 가가지고 아 근데 여기도 길이 있네 어? 이거 도미노 도미넘 도미넘 잘가아 아이고 살아있었어요 오 젠가 망가뜨렸어 이거 이거 방금 제가 넘어트린게 젠가 출발 그거 말고 올라가서 가방매져있네 헉 여기 젠가야 어 구경할만한거 없나 이제 충분히 실컷 봤으니까 쪼금 오른쪽으로 아냐아냐 왼쪽으로 저 저 죄송합니다 아ения 다 나 망해야 돼 음 맑 열쇠 콧노래 소리 무슨 울음소리 콧노래 소리 같은데? 아 저 코끼리 코끼리 미안해 미안해 병사들한테 둘러싸였다 기다려! 기다려! 우리는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 말썽 피우는거 맞잖아 뻥쳐 어떻게해 죽여자 타이탄이야 타이탄 위원합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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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성 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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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갑자기 설정이 생겼어 어? 왜 진짜? 어? 너무 잘한다 뭐하는거지? 감옥에? 뭐야 이거 변기에요 뒤에 벽이 골판지다 종이로 되어있네 키친타올 변기 귀엽다 키친타올 그래, 모든 카솢들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낸다 헤이! 누구야 우리야? 안녕? 우리에게 흥미로운 가족이 아닌 기술인가요 뭐하는거? 네, 그걸 봤는데 카소가 없던 카소 yes for castle 또 잇던 고도 받고 으 예 거 Alter 코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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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먹어도 돼요. 배켰나? 아 웃길 때 소리 너무 귀엽다. 경비병인 척하고 있잖아. 방학은 멋있는데? 아 무슨 냄새 저거. 아 어서 됐어요. 누가 낀 거지? 코끼리가 꼈나? 아 뭐야 이것도 약간 게임 장난할까 달라졌는데요? 와 재밌는데? 스킬 써봐요. 대쉬에서 대쉬에서 쾅 하는 거 없어요? A AX AX 이거 AX예요. A, B 어떻게? 아 A, B 너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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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광 오 저는 광역대요 광역. 저는 Y 한번 사고 싶어요. 궁극기인가 궁극기? 이거는 월업이야 월업. 와 뭐야. 와 파이어 힐트는 거잖아요. 파이어 힐트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데? 엠의 지소차까지? 오,itel만 도와줄게. 오cke. 와 뭐야 이거. 와, 파이어 힐트는 거잖아. 엄청 많은데? 파이어 힐트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데? 에미지 수차까지? 가볼까요? 어.. 어.. 아.. 아하 나 Sharma 갈 수 있구나 루트 있을까? 루트 있을까? 어.. 대시 어 어? 엑스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오오 마이스 나이스 완전 재밌어 이게 우리가 갓 처리던 데고 와 바닥에 뭔 용암이 있냐 왜요? 제가 다 해치웠어요 순간이종 어어 아 아이고 못갔다 그 다음에? 다리 만들어주세요 다리? 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아 저는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올 수 있잖아요 A로 안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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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 혹시 여기 뭐있나? 내가 밟고 있어야 되나? 아닌데? 아 내가 저기를 갈 수 있구나 아 아닌데? 아 아 오케이 내가 돌진해서 갈 수 있나봐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그 다음에 저걸 올리고 엑스로 올리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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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 미안하다 오 좋아 좋아 오 오 오 나도 어 맞나? 어 얇얇 스나이더에서 들어가야되요 오옷오 그냥 잡았다 나이스 우리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나 어디야? 어디있지? 아 죽었구나 아 여기? 문 열어요 얘 잡아야 되지 않나? 아 열었으니까 된거구나 방향을 잘 봐야 하는데 잘 됐어요 나이스 어어 들어와서 아 저 궁극기가 프라메 하나 죽어 안 죽었다 아 이거 지나가면 여기 있고 어렵다 이거 진짜야? 잠깐만 저거 뭐 뭐지? 거기 뭐 있어? 네 그냥 애들이 있나 봐요 됐어 굿 조심 아 어떻게 불러요? 함정? 네 함정 조심 트랩? 트랩 아 이게 내 시야가 이쪽인데 되게 헷갈리네 어 어 저도 계속 캐릭터 장압하고 있어요 제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게 안돼 내 궁극기 잘 못 썼어 잘 못 썼어 잘 못 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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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제 다시 올리고 여기는 뭐 갈 필요 없는데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오오 새로운 바닷으로 하아 아 밑에 이거 지금 덕트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 같은데요 흐uff 이거 붙여 놓은 거 테이프네 테이프 봐봐. 귀여워. 네 어서오세요. 재미있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게임 장르가 계속 달라져요. 뭔가 중간중간. 오 이게 뭐야. 오 세상이다. 빨리 빨리 빨리.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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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해. 뒤죽었어. 제발 열어야 돼. 저 지금 어디야? 어디야? 한쪽만 한쪽만. 함정 조심. 와 미치겠다. 정신다시다. 정신다. 어디야 어디야. 아. 아 장이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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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나네. 인형도 너무 불타 죽었어. 너무 불쌍해. 아 뭐야. I will be back home. 그러면 돼요? 터미네이터. 아 너널드 슈얼진에건가? 아놀드 슈얼진에건가? 귀여워. 운과 클리셰 다 갔다면서 너무 귀여운데. 하천은 터미네이터가 봤다. 아 이거 뭐야 또. 엇 엇 불별의 트롤? 헉? 뭐? 뭐? 오케이, pp야 아, 이거 그거다 아, 아니, 너 왜 이렇게 아프지? 나 못 언제 깨지는 거야 벽으로 유인해야 돼요 뭐하러... 아, 저 사슬을 끊어야 되는 사슬 사슬로 유인해야 돼 아,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적들이 온다 이쪽으로 유인 좋아 좋아 낙석 조심하고 잘했어 우와! 뒤로 돌아가나? 아니다 바닥으로 유인해요 응 아, 나 용암 바닥으로 유인해야 돼 네 뽕 됐다 Diego 손 손 손 손 손! 반 가라 우리 둘이서 1키드 뽑고야 저 오른쪽 손 점사 점사 저 왼쪽 손 반대 반대 우리 동시에 알 것 같아요 아 동시에 자 갑니다 아 그런거구나 잘가라 이제야 깨달았어 한 7번 정도 한 다음에 오 오 체스 해야 돼요? 너의 체스폰을 사용한다고? 응 너는 아직 사용하지 않아? 나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 놈이 없어 그리고 이 놈이 없어 이 놈이 없어 이 놈이 없어 네 그리고 이 놈이 사실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성격을 체스폰 쓰고 놓는 나름 의미 있지 않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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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상자는 뭐지? 말이 생겼어? 아니네 아무것도 아 말 조심해야 돼요 체스 중칙에 알맞게 옮긴 것이 아니네 피 좀 채울게요 체스! 오 홀리 오케이 음악 할 수는 없어 가단이 막 없어지네 쳤네 안 돼 조심해요 나이스 조심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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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딨다는 바닥 조심 굳지? 부리! 꼭 끌게!! 오케이! 이제 이 부리를 채워주시죠 왜… 왜 손이 가득 안있는거지? 그럼 inform할 필요도 없어 구입했다고? 저 코끼리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아, 맘에 뺏겨졌네 아, 맞는 손잡이를 반대로 해놨다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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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뭐지? 아이고 근데 우린 선택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귀여운데... Escape Shuttle? 그게 진짜 또 간다고? 귀여워... 잠시만요. 안돼... 쿠키가 부끄러워. 오 불쌍한데... 왜 괴롭혀야 되지? 쿠키가 부끄러워. 로즈가 부끄러워. 이건 개인적이야. 이 spell을 부끄러워. 아... 아 인형 뽑기. 인형 뽑기. 안돼... 늦었어. 약간 예측해야 돼. 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오우... 나둘셋 잘했어요 아이고 귀 귀가 귀가 어머 뜯어졌어 다리가 어머 어떡해 다리에나만 뜯어도 셀프할 것 같은데 어머 불쌍해 아 울다 운다 어머 불쌍한데 어떡해 이거 꼭 해야 되나 아 아 너무 싫다 아니 이건 그냥 어린이를 위한 게임이 아닌데 어 너무 불쌍한데 아 아 아 아 악당 맞어 악당이잖아 악당이잖아 으 Botturg 아이구 아 길니 또 어 왜 스포 했어요? 왜 그랬지? 나한테? 큐티 미안해 진짜 너무 싫다 안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안으로000원 넌 부자라 헉 네 흉도는 동작을 하고있어 깨만стра지 큐티 으 알喜欢 큐티의 눈물 떨어질 것 같은데 음 머리한데 내 품에 우린 어 demi DUNE then 어떡하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책 등장해야 돼, 빨리. 뭐라고 썼나 볼 수 있나? 같이 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흠없다. 그만큼 시켜줄게. 너무 준비하실 것 together. 자기의 연락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더 홍구정이 나가야 돼? 네,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을 하잖아? 그거로, 발견된 답은 이 책들을 얻고있어요 넌 이리athon 가진 Is it time to dive deeper into your souls 믿기 전에 뺏어온 거지 큐티만 괜히 즐겼잖아 큐티 불쌍해 그러게요 와 와우 이건 압둑션이야! 딸이 비쌔어. 메어 놓고서는. 갑자기? 빨리 이혼해야 돼서 시간 없대. 그리기 안에서 시간을 써요. 네, 지금 안가서 안에서 저희도 둘 다 동일하고 그럼 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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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닝! 그리고 시간! 좋은 인사! 우리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좋습니다! 준비되어! 하이이악! 워우! 또 하는거지? 여기 뭔가 좀 음산한데요? 느낌이? 어 여기는 좀... 토템 같아 저거 뭐야? 응 응 아아아 오! 치게! 어머! 오우!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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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야 할 것 같은데? 어? 뭐해? 어떻게 하는거지? 능력? 어떻게 해? 능력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어? 엘 남겨놓고 아니 이거 어떻게 바로 할 수 없는데? 일단 나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지? 그만 능력으로 이거 시간 어? 헝 난 여전히 여기 서있는데? 음 헝? 내가 막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막지? 엥? 헝 한번 열고 헝 헝 헝 헝 헝 헝 아 fem 네? 문을 열 수 있고 오오오. 이렇게 갓어요. 다음이 내 시야는 어디지? 우리 어디로 가야하나? 어? chem 어? 어... 같이 해야 되나? 아 그런 다음에 다시 점프하였어? 매달리기 매달리기 점프하고 매달리기 그니까 나 편으로 점프하였으면 없어 아 저거 제가 가야돼요? 아 갈 수 있구나 오 이건 뭐지? 오 열렸어요 우와 아아 아아 지가 할 수 있다 아아 아 저거를 지금 돌릴 수 있어 다시? 시간 다시 돌려봐요 우와 잠깐만 완전히 부실 순 없나? 완전히 부실 순 없나? 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부시고 제가 거길 올라간 다음에 아아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아 좀 빨리 부셔야 될 것 같아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뭐지? 이거 되나? 오우 안 되는데 아아 올리고? 안 올라가는데요? 아 분신 분신 남길 수 있어요? 거기? 머리 위에? 네 가능 어 안 되는데 아 아 거기는 그냥 위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냥 시간 빨리 감아봐요 시간 빨리 감아봐요 빨리 감아 딜레이 없이 딜레이 없이 딜레이 없이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고 딜레이 왔다 딜레이 왔어요 와이오 흐 딜레이 어디야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을 돌려줘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봐요? 하나, 둘, 셋 얘는 얘도 돌릴 수 있어요? 앞에 거도?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올려서? 분실을 남기고? 해봐요, 다시. 그 다음에 얘는? 그거 뭐야? 오, 열렸다. 계속 갔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간다, 간다. 이거 버스방이 아닌가? 여기... 와서? 멈췄네? 그럼 이제 뭐해야지? 근데 여기... 오! 오! 아, 다 올라. 한 번에 되려나? 한 번에 다 동시에? 해야 되지? 버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 개, 버튼 세 개 있어요. 아, 우리 다 서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아... 네. 됐어. 오! 이 중에서 볼 수 있어! 이게 시간을 돌릴 수 있나봐요. 오오! 오이! 열렸다. 오오!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 그 목체. 퍼즐이 피지컬로 하는 게 저게 맞지 않아? 아까 맞았는데 저거? 도길마을이 아닌가? 도길마을 같아요? 예쁘다. 나 저런 집의 구조가 너무 좋아요. 위로 이렇게 높이 지은 건물. 예쁘다. 해봐. 중심 남겨서 안 가지던데? 아니요. 아니요. 그 아들은 그냥 이 시각을 하셨을 때까지는.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네. 네. 그니까요. 꼭 잘 못 가면. 코지? 도료가 진짜 집에서 집에서 걸리는 생각냐? 그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 집에서 아는 거지? 우리 다가가 다가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럼,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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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진다. 이 마을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예쁘고 그렇게요 아 여기 버튼인 것 같아요 어? 죄송해 땡? 반대인가? 아 뭐야 일부러 걸어보죠 죄송 오케이 알지 세기 일로 그랬죠 이 마을도 계속 따라가야 돼 와 와 여기 마을도 정말 이쁘다 저 여기 구경해보고 싶어요 오잉 여기 탈것이 많은데 근데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오잉 오와 이 게임 진짜 오잉 아 집이 불타고 있다고? 오잉 집이 불타고 있다고? 진짜네 인형을 살려 어디야 아 거기야 어떻게 도와주지 너무 재밌어 보인다 아 물을 내려줘야 해요? 네 우리 그 구멍? 음겨야 돼요. 구멍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요? 단어가 뭐지? 비 구멍? 아닌데. 구멍이... 그 다음에? 어제 끝난 건가?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뭘 여전히 타고 있어. 저 위에 불은 어떻게... 어... 나이스. 끝났다. 어디 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거보다 이거 타고 싶어요. 어떤가요? 저 위에서 타는 거 있거든요? 쭉 내려오는 거? 저도 타고 싶어요. 여기 뭔데? 뭐야 여기 어떻게 오셨지? 어... 다른 쪽에. 건물 다른 쪽에. 여기는 무슨...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어?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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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싶어서 왔어요. 전선. 오예에에에에에에에. 오. 오! 오! 여기 막 사람들이 소시지 가지고 식사하는데 독일 맞나본데요? 소시지면 100% 독일 아니에요? 백프로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서지 엄청 많아요 독일 확률이 높은데? 이건 뭐지? 어떤 거 안 높아요? 이게 밭인가? 나무, 나무 밴다 나무 아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거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밟고요 완전 예쁘다 어, 잠깐만요, 위모 아, 고정하는 건가 봐 아, 오케이 저거를 다리를 내린 다음에 어? 얘? 저기 오른쪽 밟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시간을 돌려 시간 아, 아뇨 아닌가? 아직 아닌가? 아직 아닌가? 능력으로 해야 돼요 아아 아, 그렇네 이거를 내 능력으로 그러면 묶어줘요 하나, 둘, 셋 묶어, 묶어 나이스 나이스 오, 재밌다 약간, 약간 해리포터 느낌 아닌가? 흐흐흐흐흐 그러니까요 음악도 부금이 약간 해리포터 부금인데? 아, 알갓 그냥 열어내볼게요 한 번을 열어둔 오, 하늘은 좋은데 오, 하늘은 좋은데 이 소리 났다고? 어디 어디? 우리 템버린 소리 났다는데요? 왜 찍어 나? 템버린? 어디? 템버린? 어디? 격마 코지, Look, Look! 아, 거기야 격마 헤이, 코지 여기! 헤헤 헤헤 관객도 있어요 엄청 귀엽다 장애물을 피해? 점프 수기 장애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타이밍 오, 우리? 둘이 똑같은데? 그러게... no 아! 미스터리었어? 무승부 어떻게 무승부가 됐지... 어떻게 이러소? 이게 뭐라... 오 피싱게임? 이거 뭐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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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그냥? 오 무엇이 나올까? 다성 낚시 같은데? 엥? 아니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저건 가 아이고 오 똑같은 쓰레기 낚았어요 계속 쓰레기만 나오는거 같은데 한번만 더 해봐야지 네 여기가 큰거예요 아 어 뭐야 물고기 낚시 나도 나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걔 이름 뭐지? 니모 친구 네 이름이 뭐지? 흐뭇하니 »병답« »병답« euch 좀 당연히 ober 으 grew prueba ly 그ığ 아무리 왜이 Daddy 데스티니 리바이어던 레이드랑 느낌이 비슷한데?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 아 떨어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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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켜못해? 자 하나 둘 셋 어어어 걸렸네 안 돼 또 떨어졌다 아 바로 가야되는데 뭐 쳤어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잘못 울었어 하나 둘 셋 아 아 아 바다가 또 떨어졌다 군신으로 세이브? 오 그거 생각 못했는데? 세이브 없는거 그쵸? 오 내가 더 유지한 게임이잖아 이거 저는 시간이네 아 안 돼 답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떨어졌어 결국엔! 아 엄청 어려운데요? 아! 또 떨어졌어! 아이, 불신술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천천히. 어? 뭐야? 아! 오, 이런.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역시. 왜 불신 없지? 아! 또 떨어졌다.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진짜 어려운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는데, 막상 가면 너무 어려워. 안티! 이게 찐 보스인 것 같은데요? 보스 전보다 이게 더 어려운데? 그러게요. 아니, 이거 직접 해보는 진짜 어려워. 기계가 ważne. 도 ruled 수도 있으실까요? ciebahn 원 됐다! 올라왔어요? 네 아, 정말 까비. 지옥 탑이 많은 말인데 된장 망했어 나 망했어 다 올라갔는데 아씨 결국에 떨어졌잖아 분실줄 오장 나갔어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냥 밖 위에 무슨 경영 아이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에 좋은 보상 받아야 돼요 아니 뭐 없는데요 근데 뭐가 없는데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벽을 올라가야 되나 아 벽 타고 가야 되는 거구나 미친듯이 높아요 아 알겠어 벽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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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는데 아 나 어디야 여기에서 아기구 오 잘 됐네요 저기에 모아졌을 때 화장실까지 갈게요 파이팅 아아! 오 안돼! 점점 내려가 왜? 점점 내려가 왜 안돼! 어디가 나 어디가? 기열반데? 잠깐만 이거는 뭐지 근데? 내가 누르고 시작한구나 아 시점에 시작할 때 누른 거구나 할 수 있다! 됐어 이걸 바닥을 떠온다고? 끝이 없는 도전이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조페렌이 믿어요 제기롤 아! 아 여기서 너무 잘 떨어진다 그래서 잘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안에 깼다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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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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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이거 너무 빠른데? 어떻게 하지? power 그럼 뭐 버튼을 해야 되나? 땡?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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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인가? 止음이 안되는데 그래서 안물일데요 Goodnight 아니 좀 모일 때 딱 저기 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거 안? 그거 안 될 듯?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벽을 붙더라? 네모 아 벽에 붙어있다가 아 벽에 한번 붙어야되나 보다 탁탁탁이 아니고 벽에 한번 붙어야되나 보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붙으면 또 가고 아 이해했어 이제 그런 거 같아 벽을 붙으려고 했는데 안 붙어가지고 계속 미끄러져서 떨어졌어 떨어져 좀 쉬었다가 좀 쉬었어 후하 후하 아 이제 한번 다시 가보는 거야 잠으로 여유롭았어 아 그래요? 후하 후하 안돼 떨어졌어 아 어제요? 어제 똑같아요 이거 코디 메이랑 똑같은 색깔 입으려고 엘브로 엘브로 똑같은 옷 입은거 같아 한 번만 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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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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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꾸 똑같은 옷 입고 왔다고 봐라 어허 엘브로 오우! 뜨거에요 바로! 오우 이거다 오우 단단해 이거네 이거 이거네 아 잠깐만 여기 또 있다고? 너무 무서운데? 오우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아 또 떨어졌어 결국에 강하게 점프해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요령 생겼어요 저 낼 수 있을 것 같아 도전! 으흐흐흐흐 아! 아 이제 별의별게 다 안되네 아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우리 이거 왜 열심히 하는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지 않아요? 재밌긴 해요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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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좀 잘못이야 위치가 잘못이야 어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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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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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와 이거 진짜 용어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거 같은데? 아 어디야? 나이스 나 어디야 여기 엄마 다 올라갔는데 아 진짜 아 나 멘탈 나갈 것 같아 아 호박 짱이야 아 아 나 너무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는데 안 말냐? 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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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도피니 도착했다 님들 시간 열었습니다 예측시간 도피니 도피니 먼저 도착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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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에서 음 음 음 여기 아 여기도 미니게임이야 안 보여 일단 실패했고 한번 일단 실패했고 예측해보세요 님들아 예측해보세요 님들아 레디에스 화이팅 도피니 여기가 되네 잘 될거야 잘 될거야 친구는 누구지? 걘 바닥이죠 바다 뭘 정할 때 뭐가 있어 나이스 태초 마을이지 마지막 기회 파이팅 어? 아니 드레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 하 하 하 하 편시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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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っちま~~。 こっちま~~。 나이스 quand들 마지막 욱 Jah 축하드립니다 오우!! 이에imentos 이제 명이템이 없네 아싸 이쁘다 아 신난다 그러네 뭐야 다 조작됐어 여기 미니게임 있어요 조작됐네 근데 님들이 처음에 조작이 아니라 어차피 저거 많이 걸어봐야 배수가 낮아서 얼마 못 받아요 10만 걸었으면 10만 7천 되고 그 정도밖에 안돼서 딱히 조작이라 할 순 없지 15만요? 크릭소스님 15만 크릭소스님 15만 작전 좀 뭔데 이제 떨어지면 되는건가 으아 나 무서워 어? 지금 물방울을 따라 결승선 이게 뭐에요? 나 아무것도 안됐네 어 뭐야 세션을 떠났어요 왜이러지? 전 EA 서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응? 저 한번 다시 어 초대 보낼거 아 초대 한번만 네 이거 설마 세이브 안된건가 안된건 아니겠지? 아닐 됐을텐데 초대 보내셨나요? 넵 오케이 어이 재밌구만 어 너무 진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땀이 난다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할 일이었나 이스코드 사진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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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여기에요 스페인 사진 봐봐에요 무슨 사진? 제 방송에 제 방송에 메이랑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누가 파란색 머리로 해서 만들어줬어 안경 씌웠다 똑같애 어디야 어디야 제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예쁜데 진짜 똑같애 머리 스타일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한거 같애 고맙습니다 세이브 됐나? 안 됐나? 근데 저거는 뭐 딱히 보너스 점수는 없는거 같긴 한데 된거 같은데? 그 다음에 텐버린 아까 텐버린 하려고 했는데 오류 났지? 렌님은 어디? 아 전 잠가고 있어요 어 뭐야 뭐 아니겠지? 자꾸면 어디지? 아 탑으로 이건 또 뭐람? 이거 또 탈 수 있어요 이미 탔는데 우와 여기도 소까지 탈 수 있어 소? 나도 아니 아 왜 안 움직이지? 오케이 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아 그냥 이걸로? 그거 뭐야 아까 텐버린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텐버린이 어디야 아 힐타워는 아까 열리기 전으로 바뀌어냈고 폭탄 달리기 야 뭐지? 시간 울방으로 따라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뭐지?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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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레이스 아하 어거 오오 아 어디로 가 와 재밌다 나는 어디지? 아마 킬를 못찾겠어 아 저기 Always 마하 왜 날리는 곳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어 저거 아우 둘 다 실패했어 뭐야? 선생님 이거 반칙한거잖아요 뭐야? 왜 반칙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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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얘 따라가야지 갑자기 그걸 보셨지? 뭐야? 아 나 놓쳤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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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 떨어져 또 올라갈 수 있네 아이야이야이야 오 나이스 아 저 물방울을 많이 먹어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는 거구나 더 오래 살아온 쪽에 그냥 이기는 거네요 아 또 별건가 했네 아하 별거 아니었구만 그럼 이제 가는 길을 한번 이건 이건 뭐지? 어? 허 딱히 별건 아닌데? 이제 가보죠 이제 가보죠 아 이거 그니까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 이거를 이거는 그냥 쌀 이렇게 하면 돼? 네 시계를 시간을 지나게 하네요 아 아마 답의 답의 이름 아 저 시간에 맞게 맞추는 건 같다 네 제가 긴 바늘 조금더 조금더 어? 오케이 한번도 아 아 오 아 신나게 놀았다 하하하 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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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넛 어 뭐지? 어? 어? 여기 올라가야 하나봐요 뒤에는 길이 없고 이거 약간 공포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길목인데 Nightmare Before Christmas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하하 이거 귀여워 뭐야 저는 발로 하고 있는데 하하하 음 그런 느낌 나는 진짜 goose 아 and you feel it there's nothing else that now everything happene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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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w done oh yeah i can feel it you were very annoying right now now hey book what's that strange fear over there yeah that my friends you have to figure out yourself we are not his friends hey cody i've got an idea you can use those birds 아 체를? 날자 나는건가? 호 디오? 너무 재밌다 배쉬 그 타워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나이스 건너야 돼 다음에 빨간색일 때 안돼 초록색일 때 다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아 너무 늦었어요 하나 둘 셋 오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픽도 너무 예쁘다 지금 지금 점프 메디하고 큰일날 뻔 완전 재밌네 그 다음에 다시 어이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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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다리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요? 아아 아아 우와아 아 그러면은 이거 발판을 발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아 파란색 밟았어요 출발 그 다음에 빨간색일 때 아이고 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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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거기 다른 다른 버시에 써있어야 돼요? 그 다음? 네? 지금 아니 일단 네 지금 그 그 초록색으로 아아 초록색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네 아아 아아 그런 거구나 아 아 파란색일 때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아아 이렇게구나 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빨간색인 거랑 그 다음에 어 빨간색이 아 너무 빨리 갔나 너무 빨리 갔나 지금 어 지났다 지금 다시 파란색부터 하나님 아니 파데요 지금인데 아이고 늦었어 집중 주 나 삼 이 일 어 어 지금 근데 너무 일찍 꼭 간 거냐? 됐어 네 파란색 아 어 네 네 지금도 될 거야 지금도 될 거야 침착해 네 될 거예요 3 2 1 어 어떻게 파란색이 유지가 되지? 나이스 아 저거는 피해야되는 거였어요? 뭐지? 응 저거 화면에 나올 때가 유지되는 시간인 거 아닌가? 지금 지금 파란색 네 오 와 아네 하나 둘 셋 오 됐다 됐다 오 재밌네 재밌었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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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저희들께 터지런들 저희들 안좋아 저희들 안좋아 위험해 아 피해서 비행해야 되나보다 저는 저희들한테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어? 뭐지? 저희들한테 어떤걸 아 실드를 벗기는데 저거 약간 그거 같은데요? 그 엑스맨 보셨어요? 영화? 어떤 엑스맨? 영화 엑스맨 엑스맨 엑스맨에서 매그니토가 매그니토가 하는 기계 움직여서 자기장 만드는 장치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데 기운 못해요 오케이 베넬을 어떻게 유인하지? 아 안에 있는데? 아 그냥 그 달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도 나도 피가 닿는 건가? 조준한 다음에 발사해요? 오케이 그 안에 조준 발사 됐다 됐다 끝났어요? 한쪽이 커졌어 네 좋아요 이제 저쪽 반대쪽 퍼즐의 비밀을 풀으러 가야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퍼즐 풀고 탑 열고 폭탄 또 던지고 하면 되는데 세용 안쪽이 커졌어 장 no 장 no Web 왜 안 돼? 내리기 내려가 내려가보죠 그게 A 키였나? 어? 내리기? 내리기 내리기 네 내리기 그게 왼쪽 키가 내리기였나? 네 네 아... 아... 예... 약간 시덩... 완전 완전 재밌다... 아긴 또... 이상한 통무니요? 일단 해야되면 돼 너 정말 인트로 생각해 네, 그런 시mbol들은 너무 인트로 생각해 네, 우리야 어? 어? 어디 힌트를 하러도 있나? 아마 여기 다른 방이 있어요. 들어가세요. 어? 다시 내리고? 다시 내려볼래요? 어... 고스트 남기면 될 것 같아요. 고스트? 아. 오. 다음에? 1시, 2시, 4시, 7시, 5시. 오케이. 12시가... 낮 12시가... 해고... 밤 12시가... 몇 시지? 저게? 1시, 2시, 4시, 4시, 저녁 7시, 새벽 5시, 아침 9시. 이거 보니까... 해가 1시인 것 같고, 망망이가 2시, 개가 2시, 벌이 4시, 달이 7시, 그 다음에... 아니네! 위에 써져있네! 벌이 1시! 저 위에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그림이 있어, 그림이. 그림이 있어, 그림이. 그림이? 그러니까? 아, 순서대로 해야 돼. 벌. 누르고? 아, 됐다. 그 다음에 새. 아, 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폭스. 폭스. 아니, 셋이 어떤 표시에요? 넷이. 넷이는 고양이. 캣, 캣. 그 까만 색깔 캣. 셋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넷시라고요? 넷이. 그 다음에? 일곱시. 멍멍이. 오, 왜 빨간색이 뜨지? 아, 그럼 이게 지금 순서를 맞춰봐야 되나봐. 한번 다시 해봐요. 벌부터 다시 해볼까? 이건 맞고, 새. 태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 맞았나? 고양이까지는 맞았는데? 아, 다섯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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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어디야, 그건? 아, 시간 순서대로네. 오케이. 오케이. 응, 멍멍이. 겡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홉. 일곱시, 응. 아, 이거네. 그리고 핸님 그리고 지금 아마 이거는? 네네 맞아요 아 이거네 순서가 아 간단한거였어 가끔은 가능한거지 맞아맞아 너무 꼬아서 생각했다 이 정도 퍼즐이면 진짜 어린이들도 재밌게 풀 수 있겠는데요 내용이 중간에 잔인한게 있어서 저거 약간 초등학생 정도면 괜찮은지도 폭탄던지기 다시 이제 폭탄던지기 다시 다시 갖고가서 나이스 위로 위로 하나만 더 던지면 될 것 같아 네 아 어디야 오오 쉴드 없애서 무슨 비밀소리 아 이건 새소리 내리고 싶은데 오오 올리신거구나 직접 아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아 안으로 들어가? 음 잠깐만요 아 어 멈출 멈출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아 저걸 돌려서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계속 이렇게 오케이 또 와 문이 희한하게 열리네 오 감감해 으흡 으흠 으흠 음... 음... 저는 제 능력 사용할 순 없어요. 아! 기다리자! 점프! 어? 그 자리에서 바로 점프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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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아!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버튼이 있나? 어? 전진 능력 사용하지 못해요. 어? 위에는... 어? 저기 움직인다고? 어? 어? 본사... 아... 이거 이거. 아 재밌겠다. 이거... 뭐? 난... 멍청이야! ㅋㅋㅋㅋ 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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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흫이, 희, 희희. 우리 뜰条, 이러면... 흥, 희, 희erellaahn... 우리가 절대 절대 웃기겠을 거 같은데요? 흥! 이건 뭐야? 원, 취이, 지. 여유キ힝. 엥? 어 올라갔다? 아 올라가요 뭐죠 뭐죠? 퇴업 시계 아닌가? 뭔가 엄청난 시계 퇴업이 있네요 치게테일이 아니고 톱니바퀴? 아 이게 횡수컬이구나 와 이쁘다 진짜 멋있다 우와 괴종 시계 아닌가? 치게 그 커다란 세워놓는 시계인 것 같아요 음 오오오 배경이 멋있다 어? 아 오오 연출 엄청 좋아 와 완전 멋있어 와 뭐야 다노스가 아니야? 우와 어째요 다노스처럼 생겼는데 모래시계 열쇠인데? 우와 뭐야 저 열쇠 칼이 열쇠인데요? 뭐지? 아아 나는? 올라간다아 고고 여기가 뭘 HC그 다음에 안아닌거같은데? 으휴 떨어졌을뻔 아니 또 아 이거 아니잖아 어 이것도 아닌데? 열쇠?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또 안있었어 아 아 할수있어요? 오오오오오 갑니다 다시 돌리고 제가 어 저 왜 안돼? 돌려줘야 아 같이 가야되는건가? 시간을 돌릴수있어요 여기서? 왜 지금 안돼? 탔을땐 안되는건가봐요 아 잡으면 안돼 꼭 고개자요 어 곰곰곰이 되나? 되나 이거 아 됐다 예에에에이 아 네 이거 해야하나? 아 잘라네. 아 이거는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다음에? 아니 이거. 아. 아 됐다. 아. 조금만 일찍 했으면 죽었을 듯? 길이 따로 있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까지 가야돼. 오. 됐다.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제. 와. 집중 집중 집중. 와. 미쳤네. 여기서. 여기서 낙수당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으아. 제가. 덕분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미쳤더니. 이거 최종 보스 아닌 것 같던데. 눈 배경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잘 나왔다. 나이스. 뭐 여기다 이제 꽂아야되나? 아 여기? 오케이. 오. 아. 버스가 아니라서 어탕이다. 이게 끝인가? 어? 이거 아니고? 같은데? 아. 여기다 꽂아야되나봐요 여기. 어떻게 그러면 돌리지? 오잉. 아. 또. 이제 열실 또 찾으러 가야되나봐요. 저쪽이 아니었잖아. 엉뚱한 데 꽂으려고 했네. 여기 벽 사이에. 올라갈 수 있어요. 벽 사이? 아. 어디 벽이. 아. 그쪽 벽. 우윽. 그쪽 벽. 그쪽 벽. 아. 안 돼. 아. 지금이면 이거야. 오우. 오우. 오 오케이. 네. 늦었소. 한 번 더. 늦었어요. 아 되게 복잡하다. 오. 선생님? 왜 그러셨다고? 일부러 그랬죠? 잘해. 해봐, 이제. 아, 떨어졌어. 죄송해요. 괜찮아. 조심히 차이가야 돼. 점프에서 가야되나 보다. 미끄러지네. 이번엔 잘해볼게요. 점프에서 가야돼. 만들어주시면 점프를.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지금은 그것도. 타야되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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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서 있을까? 네, 앞에 서 있을게요.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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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늦었어. 이거 다시 해야 돼? 폴리. 다시 해야 되네요.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중간에 끊어서 그런가? 그냥 갔으면 됐는데? 내가 움직여서 끄는 거구나.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움직여서 끄는 거구나.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움직여서 끄는 거구나. 다음에? 팡. 어? 왜 안되지? 열어봐! 아, 거기. 남겨야 돼요. 밑에. 저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저 아래 아마. 저 아래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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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가 안 뚫려 있는데 근데? 아아. 아아. 저 아래. 그래서 다음에 그냥. 아, 맞냐? 됐다. 뚱. 됐어. 오. 네. 근데 지금? 다음에? 어. 예. 나이스. 오. 우리의 협동전 너무 좋았어. 아시다. 출발. 다음에? 얘를? 오케이. 오케이. 와. 됐다. 이제 깨우면 돼요. 간다. 아. 오케이. 됐다. 나이스. 고맙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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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뭐해. 난 이건 그거다. 처음으로. 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알겠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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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는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아 뭐야. 아니, 불씨를 낚였는데. 버튼이요? 어디요? 네, 여기, 여기. 만질 수 있어요. 아, 얘 버튼을 누르게 해야 되는구나. 아마도? 고! 아아. 아! 아, 뭐야. 아, 반대편에다가 해야 되네. 반대편에다가. 자, 탈출할 곳에. 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 돼! 또 죽었어. 그 다음에. 어, 이런. 아, 맙소사. 많이 파나네. 굳이 가까이. 뭔가? 어? 지금 얘 꺾으자. 어, 뭐야. 너무 일찍 했다. 아, 안돼. 망했어. 어? 그게 다 흰색으로 가더라도 держ을 수 있어. 너무 빨간다. 아니, 여기 아니잖아. 아, 꺾어내여. 아, 여기 아니잖아. 죄송해요. 박대가 아니라 죄송해요. 머리가 나빠서 미안합니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방법은 알겠는데 피지컬이 안 떨어졌어 오우 와 왜 이렇게.. 몇 대만 더 맞히면 된다고? 헐 오 프레임 드랍 헐 안 돼 목발을 봤어 나이스 잘했어 뭐야 왜 안 돼서 좀 더 오래 이따릴 것 같아요 이따라야 어 저건가? 하나 둘 셋 됐다 오우 세 번? 안 돼 왜 저거까지? 아 아 제가 시간을 왜 돌려야 하는데 뭐야 저거 시간이 있구나 뭐야 저거 시간이 있구나 아 오호 됐어요 나이스다 아 마지막으로 다운 아 아 그거는 어려운 거였어 아 아 네 근데 계속 움직여야 해 가자 아 이걸 타야 되나봐요 그럼 그 밑에 잠시만요 제가 이걸 타고 잘 가세요 어 오 오 됐다 어 됐어 됐어 여기 유리가 있더라구요 정말 사람 쫄리게 하는 거 하아 우리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는거가? 아 가까이 오면 음.. 아니고 그쵸 저 한 번 아니.. 아니라고요? 근데 위에 뭔가 길이 있는데 지금? 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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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 전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구나 이거 타기 너무 어려워 하하하하 엄청 머네 아 이렇게 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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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차 아! 아 전.. 계속 그냥 움직여봐요 하하하하 아 리듬이 안맞아 하하하하 리듬이 안맞아 어 빨리 아 안돼 아 안돼 하하 하핫 사랑 » 오 대박. 오 됐어요. 오 개노. 어머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 오? 어어어어?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다. 우와! 안돼! 오, 좋아요? 도착한 건가? 어, 기리다니네. 뭐야 그 다음에? 죄송해요 됐다 됐다 됐어 갑시다 어 친구들 왔네 문이 열렸어 어 보스다 오 오 바로 죽는데요? 헐 오케이 이거는 좀 왜왜왜 뭐 어떻게 해야돼 방향 박 계속 바꿔요 아 이거 올라가는 동안 버티는 건가봐요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아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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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얼마나 혜진아 밑에 끝이 안보여요 위에는.. 여기 제일 꼭대기층인가보여 엄청난 높이로 올라왔네 쓰러졌어 또 위와 아닙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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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İ ? 와아 조심히 오세요 나이스 뭐야 나 어디야? 아 도착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여기로? 제 쪽 여기 점프해도 되려나? 아 저기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어 저 방금 그거 나 점프 황고 에잉? 보스전이 나올 때가 된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저기 너무 보스전하게 생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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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오 시계를 깨는 것 같아요 타임 루핑 와 됐다 된건가? 전부 부셨어 아이고 뭐야 어떻게 됐어 불이 어떻게 됐어 이 정도면 타주고야 정상인데 아 얘네 안죽죠 참 스케일이 장난아니게 진짜 와 어? 아 저 일단 점프해볼게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로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지 위에는 아 위 어 잠깐만요 조금만 다시 돌려봐요 다시 돌려봐요 위로 올라가야 돼 조금만 더 아 여기 올라가요 딱 딱 네 조금만 더 네 어 됐어 지금 멈춰야 돼 안 돼 아 지금 지금 됐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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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올라가서 됐어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지금이야 잠깐만 나 금방 아 아 자꾸 방향 바뀌어 이거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다시 올라가시나 아 아 오 오 됐어요 지금 지금은 아 그냥 천천히 저거를 타야되는거 어디로 가 있어 어 방금꽃 다시 돌려 다시 돌려볼래요 어 어 저거를 타야될 수 타야돼 아까 떤길 다시 왔다고 내가 아 진짜 어 어 이게 좀 더 탑에 가깝구나 아 아 아 아 잡으러 아 일로 가는거네 오우 까비 어 제이브가 됐는건가 어 된거 같은데요 아 지금 이거 어디였어 어 방금 어 저거 저거 그렇지 다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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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하지 아 어 어 올라가서 음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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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방금 다시 에 가까이 온건가 어 어 거기로 아마 안 돼 떨어졌다 이게 지금 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시간을 앞으로 시간 앞으로 위치 다시 어떻게 예 넘 그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가 아니 저걸로 다 타고 온 거잖아요 어디까지 오! 선생님이! 선생님이 줘! 온나! 죽어요! 똑백한다고? 근데 전진하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저긴가? 아 저기 하얀색 저 문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항상 하얀색으로? 아 거기?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겠어 안간 발판? 안간 발판이 어딨어? 이건가? 오! 오! 이건가? 이건가?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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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요 와 어떻게 했어 대박 대박 거니아 어떻게 했어? 경우를 잘 몰랐어 어 오웅 오오오오오 잘했어용 오우 우리 우리 양쪽으로 갈라줬다고 근데 세일 타고 도망쳐요! 어? 우리 자리에 박혀왔네 발판이 비행 훔쳐야 됐네? 도망쳐요! 문으로 탈출 성공했나? 도망쳐요! 레일이 드디어 연결된 걸까요? 연결됐어 저렇게 부추기니까 더 싫을 것 같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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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시작해 돌아왔나? 아닌데 넘어졌나요? 그러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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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천지 3개 남았대요 어마어마한데? 여전히 할 것이 많아요 그러네요? 아이고,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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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트랙션 타라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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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이혼할 건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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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상담소 같다 상담소 근데 지금 킹 받는 열받는 상담소 님은OSS 우리 또 가는거야? 히힛 어허 히힛 너무 너무 예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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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쁘다 오, 자석을 주는 거야? 이런 맥네티! 뭐 그래? 등에다가 짊어졌네? 원래 자석은 양극이 있는 게 맞는데 M극, S극이 아니고 C극 M극이네 아! X머리 흔들리지마 진짜 엄청 패고 싶네 지금 뽑고 싶다 너무 싫어 와, 이쁘다 진짜 이쁘네요 선생님, 근데 제가 화장실이 급합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아, 네 잠시 3분 쉬는 시간 다녀올게요 악네 수담으 고맙습니다 수담이 한번 더 수담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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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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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제국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아니 진정한 음 아 아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바디부 잘했다고... 한참 열심히 묶고 왔네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꺼에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꺼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머리숱 없으면 진짜 세수할때 같이 머리도 세수하는 겸 해요? 샴푸 쓰세요 혹시? 에.. 샴푸는? 아니요 수염은요? 수염은요? 그냥.. 뭐 그냥 샤워할때 그냥 그러면은 비너로 해요 아니면 바디워시로 해요? 네 그런거 바디워시로 머리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사람들이랑 항상 퇴소할때 같이 닦지 않겠냐 아니다 바디워시로 할거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디워시가 바뀌는데 뭐 가끔 그냥 세수할때도 그냥 머리 세수할때도 하고? 어.. 근데 여기 뒤에 가면 보이나? 특히 완전 대머리일 때 가끔은 머리카락이 조금 있어서 완전 대머리일 수 있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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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이 반응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아..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너무 떨어져있으면은 약간 땡겨지나본데요? 오.. 오.. 자석을 사용할 수 있어 빨간색 자석은 제가 쓸 수 있나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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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그걸 열어주는건가? 그.. 그.. 파란거 써볼래요? 아.. 그거로? 트리거로? 네 아.. 트리거 아.. 미는거구나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밀 수 있다 오호 약간 터트리할 느낌인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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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오.. 당기고 오.. 이렇게 하는거구나 재밌다 재미있다 아.. 아.. 이쪽인데 네 쪽 아.. 이거 아닌가봐요 저 도끼에다가 하는건가? 아.. 아.. 아하 아마 안 밀어야 할 것 같아 아 밀어.. 제가 밀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땡겨가지고 어어 안 뒤에 떨어졌어 이거 아니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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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가볼게요 와 됐다 예 그 다음에 아 땡겨요 땡겨서 그 다음에 밀어내고 고맙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가 좋아 그니까요 너무 예쁘네 뭔가 그 산뜻한 바람 바람 느낌 크리스마스 느낌 어 이거 이거 톱으로 써는건가봐요 여기고 오 오 점점 떨리고 있어 오 점점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웠어 오 이거 뭔데 우와 newcom 해봐요 오케이, 코코코 아, 반대로, 반대로 재밌다, 이거 진짜 좋은데요? 올라가서 아, 거기는 아, 이거를 제가 땡기는 건가? 아 아, 이거 땡겨서, 제가 땡겨서? 아 저는 가야되나 봐요 잘 가세요 뿅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내주면 오 땡겨서? 아니, 땡겨 땡기. 오, 땡겨야 돼요.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맞아. 먼저, 먼저. 먼저 땡기고 충분히 땡겨지죠. 땡겨서 하고 그 다음에, 코코에 오면 란란란란란딴 아닌데? 그냥 오는건가보다 아 그냥 밧줄 따라오네 야다야다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느낌도 뭔가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아 왜 못올라가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아 이걸 타고 올라가는거구나 빨간색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아 맞아 도왔어 완전 재밌다 여기 그 다음에 풍경도 너무 예쁘다 으음 아 빠꼬 어 내꺼 내꺼 저거 혹시 땡겨줄 수 있나요? 안땡겨지죠 저거를 아 오 됐다 에스 그 다음에 으으 점프 아하 아 여기를 올라오면은 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올라오지? 아 여기를 일단 점프를 해가지고 아 아 근데 어 이걸 타면 돼요 파란색깔 그러면 슉 날라갈거에요 어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올라와요? 아 반대편으로요? 어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파워할게요 어 어 뭐지? 아 반대편을 지금 땡겨줘야되나봐 제가 파란색을 타고 가야돼요 그러면은 어어 아 이거 맞네 그럼 내가 어 안돼 좀 더 땡겨야되는데 위치가 맞잖아 다른 쪽에서 뺄 수 있을까 내가 땡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밀어줄 수 있나 너 파란색으로 넷 넘어가는거죠? 네 저거 저거 다시 올라가볼래요? 아 올라갈 수 어? 그러면은 아 이걸로 가는거 봐 아 이렇게 가는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땡겨줄 수 있는게 있나? 그 다음에 땡겨줄 수 있는게 있나? 아 아닌데? 내가 먼저 봐야되나? 아 잠깐만 아 아 아 어 이거 안 가지는데? 에이 갈났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혼자 갈 수 있었고? 밀어서 하고 오오 이렇게 봐 됐어요 맘에이 오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니요 샘이 되네? 갑시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야되는건가? 아닌데 아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스위트 아 저거는 밀어내는 거니까 가능하고 아 아 아니야 다리가 서 그거는 망일 순 없어? 아닌데 이거 능지가 똥막히네 밀어져요 제꺼는 밀어지고 아 조금 너무 멎는데 잠시만 타임 어택인가?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지? 저는 밀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타셔야 되는 건가? 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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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걸 타보고 잉? 사용하지 못해요 주변 주변에 뭐가 있나봐 음 잠깐만 음 저기 뭐가 있지? 이것밖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길이 있나? 귀여운 화룡 이걸 밀어내면서 제가 저거를 아 이걸 밀어내면서 제가 저거를 잠깐만요 제가 저거를 파볼게요 어 밀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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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되지? 어 돼야 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말 말고 아닌가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렵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응 거기서 한번 밀어볼래요? 가능한가? 거기서 여기서 한번 밀어봐요 여기서요? 네 아 하고? 어 어 바로 떨어지잖아 뭐가 딱히 없잖아 너무 어렵다 아 이렇게 있구나 제가 당겼어요 아 어떻게 있어요? 어 제가 당겨줬어요 어 당기기 가능 가능 아 아 아 드디어 아 아 아 이게 그냥 매달리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게 카빈 귀여워 아 ― 아 아 ganze 아 아 아 미unge 미Car 미 어 이 아 귀여워 패딩 너무 귀여운데 모자 너무 귀엽다 좀 쉬다 가기 아 아이스게이트 아 아이스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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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짜잔 들어왔어요? 네 제가 어제 도착 네 근데 뭐 딱히 점수도 주고 그런거 없네 반기고 너무 좋다 지금 뭐 있을까 어 아 마을 너무 예쁘다 와 스카프 이쁜데 아 아 아 스노발 아닌데 뭐 사람들이 있겠어 아 겨울잠에서 깨와야 한대요 아 아 오오 아 마을이 너무 예쁜거 같은데 오오 아 아 올려줘야되는건가 오 오 오 오 오오오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계속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고 가능한가? 아 안돼 떨어졌다 끝까지 쭉 가능해요? 아 근데 이거 머리를 타고 가는건가? 한번 아닌데 안돼 너무 너무 빨리 갔다 아 시작 자 좀 천천히 안돼 다시 아 안돼 아 지퍼댔 멀리 지열놨네 어허허 갑니다 아이고 안돼 다시 올라갈게요 살짝 내려주고 아 떨어졌다 너무 빨리 갔나봐요 아 아 그냥 이거 쭉 탁 쭉 밟고 올라가면 되는거 아닌가 어 저 꼈어요 약간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아 아 굳이 왔다 갔다 안해도 되네 아 뻥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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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안되는거 같은데 같이 와야돼요 이거 어떡하면 으응 오케이 저는 길 찾으러 갈거야 길이 있나? 아 됐다 아 혼자 되네 오우 위험한데 우와 얼음이 다 녹았어요 헉 아이고 에잉 아 뭐야 눈사람이네 혼자 귀여워 주민들이 다 눈사람이에요 똥똥하니 엄청 귀엽다 장라는 노래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우 도둑이 어떻게 보면 귀여워 가방좀 봐 토끼가방 메고 가잖아 여기 베레몬에 토끼가방 메는 눈사람 정말 귀여워요 그게 토끼야? 아니면 공이에요 토끼같은데? 아니야 토끼 쟤들 바로 옆에서 대쉬하면 재밌다고요? 아 빙글빙글 도네 귀여워 이제 문 열어볼까? 우와 문 열렸다 뭔가 또 엄청난 곳이 생겼는데요? 오 와우 그렇네 나무도 예쁘게 울어있네 목 쪽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게 목 쪽이 3개 있어요 우와 저기에도 또 그게 있어요 종 어? 저게 탬버린인가? 어디? 시작 오우 파일의 스노볼 하하하 백색ские 핸드 여기 왔어요 고마워 하하 하하하 어떻게 하는거에요? 으아 아 조준한 다음이 그냥 얹으면 돼 조준 버튼 1개 누려야 돼 번지기 눈사람 깰 수 있어 눈사람도 깰 수 있다 죽었네 두사람 여기도 눈 녹이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되고 어디다 던지려고 하는거지? 일단은 저거 종 쳐야 되니까 너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제가 당기는 거구나 됐다 어? 내리면 안돼요 반대편 타고 타자 자 됐습니다 오 됐어 근데 아 거기서 올라가야 되나 아 다시 올리고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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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겠다. 저 하이프 5가 어디있어. 저 사람 맞추니까 뭐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하지? 이거 고대야 눈사람 볼까요? 어, 여기 아주머니 눈사람 너무 귀엽다. 머리에 리본 했어. 코트 입고 리본 했어. 너무 귀여워. 너 동동이 너무 귀여워. 이게 뭔데? 어, 저거 그네도 있네. 어, 저거 다가오셨네. 얘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 저도 이거 그네 태워줘요. 옵니다. 오오. 오, 360도 해당 가능? 가능? 바퀴를 돌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은데? 오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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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어? 안 되려나? 안 될 것 같아.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안 되나봐요. 아쉽다. 이 친구 거는 제가 태워줄 수 있어요. 오우, 됐어. 아 이것도 미는 거 가능하겠... 어, 됐어요? 헐. 타봐요, 타봐요. 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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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요. 내가 태워줄게. 내가 태워줄게. 내가 왔다 갔다. 야, 내가 와리가리야, 야, 내가. 오우! 그래. 개.. 개 ucz운 catalyst인데? 단스gedcap 풀파워로 밀이까 왜 계속 떠는데? 워우? stenz 오우, 세븐. 어디가...? 어디까지가? 야 풀파워로 밀리니까 계속 떠는데 아 뭐야 어디 가요 어디가 어디까지 가 아니 죽었어 어디서 살아난 거지 어 거기 썰매도 있네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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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타야 되는데 어디 있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 맛있겠다. 아 혼자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오 멀봐. 오. 봐주세요. 쟤 귀여워. 좋아하네. 뭐야 내가 죽었어. 이 빨간색 거. 봐보세요. 오. 재밌어. 재밌어. 오. 저 죽는 줄 알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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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재밌어. 오. 오. 미쳤어. 완전 재밌네. 이런 것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길구만. 이런 거 꼭 해봐야 된다고. 저 이제 그만 탈래요. 쌤. 쌤. 안 돼. 내릴 거야. 아 갑니다. 왜 이렇게 안 밀리지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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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하.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 거니까. 출발. 컨트롤 은근 잘해야 되네. 새로 나온 노리기구냐고요? 원래 있었지 않았어? 이거 원래 없던 건가? 있었을 텐데. 오. 나 이거 라인 타는 거 너무 좋아. 이건 뭐지? 어. 이게 뭐야? 선생님. 심상치 않은 게. 있어요. 이거 서플 호드. 아 이거 개꿀집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깨지? 얼음을 깨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동네 얼음을 또 깨야 되나봐요. 어디야? 아 거기야. 쨍이 이거. 위에 달려봐요. 와우. 이것은 브로퍼 마시니리라고. 예. 벨타오타드에서 벨타오타드 봤어요. 하고? 올라가기. 어? 안되나? 어. 어? 아 그냥 빨간색. 누구 있을까? 빨간색도 있어요. 아 있다 있다. 아 반대로 잠깐만. 어. 아 죄송해요. 아하하하. 이게 아닌데? 됐다. 빨간색 곧 나오고. 됐다. 나이스. 다음에 이거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다시. 네. 저 빨간색에 매달릴게요. 쭉 해봐요. 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 어 안돼.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불러주세요. 됐다. 이제. 올라가고. 후우. 그 다음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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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줄 수 있네. 아. 당겨줄 수 있네. 올라가길. 오. 됐다. 오예. 아 이거. 관람차잖아. 이거 돌아가는 거.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는 스노우볼이 아니고 아쿠아볼이네요. 하하. 여기 눈에 눈 마을이라서 저런 게 없어가지고. 물이면 무조건 얼으니까. 쟤네는 이게 더 신나다 보다. 아쿠아볼. 아쿠아볼. 우리는 스노우볼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신기하네. 스케이트 탈 수 있네요. 네. 케이트 탈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오. 여기 혼자 있잖아? 어. 자부 뭐. 문 열었어. 이거 거북이 태워줄게요. 일로 와봐요. 어? 거북이 태울 수 있어. 아주 뒤에 있어요. 올라와 보세요. 가능한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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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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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파란 거북이잖아 빨간 거북이랑 파란 거북이는 뭐지 이거? 만나게 해주면 좋은 건가? 안 돼 밀어내버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벽에 떨어트리면 되는 건가? 그럼 죽잖아 안 돼 그러면 뭐지? 이 신사는 정말 귀엽네요 얘는 뭐하는 애일까? 스노우볼 아레나가 또 있네 얼음 다 녹인 거 같은데? 아 하나 더 있구나 네? 저 근데 여기 관람차 타보고 싶어 여기는 그 샤플보드 열었어요 샤플보드? 저 관람차 좀만 타고 가도 돼요? 한 번만 타보고 싶으면 아 반대로 내가 반대로 땡긴 거구나 지금 손님들 안 돼 아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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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 떨어졌어 아잇 아잇 손님 으아아아 재밌다 재밌다 재인도 타보실 타봐요 그냥 저걸 땡기면 되는 건가? 나이스 오우 이렇게인가? 애들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맞겠지? 저 서핑몬드 저거 뭔지 궁금하다 하아 으응 오 여긴 타러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게요 너무 너무 볼거리가 많고 오 여기 탬버린 샤플보드 샤플보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탬버린 있어요 오 이렇게 관객 봐 너무 귀여워 미쳤어 나 왜 슬슬 가고 있지? 피그 퍽을 최대한 가장자리에 가깝게 달리세요 어어 어? 어떻게 하는거지? 가장자리에 가깝게 달리라고? 아 이게 아니 아니 떨어져라 뭐야 어떻게 안 떨어졌어 몰라요 선생님 요치게 된거에요 다 떨어지지않마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다 풀파로 날려버렸어요 아 얘 뭐야 어려운데? 난 내가 직접 타는 한건 줄 알았는데 어려운데 바까줘 자계시고 에헤헤헤 아 아 아닌거 같아요 라인 닿아야되요 어디야 어디 올라가 올라가는 방법이 이쪽으로 마을을 다 뭔가 본거 같지 않아서 약간 찝찝한데 나가면서 볼 수 있겠죠 오 엉 갈 수가 있는건가 아 동 더 올리고 봐도 돼요 네 나 어떻게 가 거기를 어떻게 아 잠깐만 엥 누가 됐어 안되는데 어 저 깼어요 어 그냥 죽어야하나 제조기 응 못가 아 점프 저는 안되죠 네 저거 뭐에요 저거 나 이거 갇힌건가 이러면 안되지 않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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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히면 안되지 이거 뭐지 어떻게 거기로 갔어요 여기로 타서 갔어요 이렇게 아 그럼 아 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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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로 위로 아 너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 돼 떨어졌다 온다 위로 오 됐다 됐어 됐어 나이스 와 이거 뭐 안벽등반 무슨 일이야 이거 저 어디로 가야되지 나 으훔 뒤로 아 아 아 이거 길이 있어요 아 아 저거 저거 안 된다 이거 네 다시 전 다시 어 다시 다시 으아 다시 위로 좀 더 위로 안 닿아요 수직으로 위로 올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왜 터지는 거야 왜 터졌어요 근데 됐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려주는 게 좀 더 위로 위로 저는 더 못 썼을 텐데 와 와 이거 이게 뭐야 무서워 으아아아 살려주세요 와 잘 쏘신다 됐어요 와 저 혼놈 오 대박 대박 땡 하울라빠 옴배미 부엉인가 월배미인가 월배미 땡 어 케이블이 열렸어요 저 케이블카 아냐? 케이블카 지금 보이는거? 헤이! 마지막 침! 왜 이리 내려가야 하는데? 그 건드라 리프트는 작업하다고 생각해 빨리! 내려가야 해! 와우! 이곳은 이제 큰 에너지입니다! 저 잘 내려왔어요 오 잠깐만 그래서 이제 탈 수 있는거가? 저거 내일 왠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디지? 아 저거.. 찾았어 여기 어디에요? 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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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말해요? 어디에요? 귀여워.. 전 넘어.. 귀여워.. 얘는 왜 빠졌어? 아 나도 할 수 있네? 아.. 나이스 이거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아닌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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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할 수 있는 거 더 해봐야 돼 이거 또 뭐 있지? 이 동네는 볼게 스노우볼 아레나 저기 한번 가볼까요? 안돼 나 떨어져 있어? 아 그쪽으로? 관광게임 완전 관광게임이야 스노우볼 아레나 오! 거기야 세백신이다 어디야 어디야 완전 예뻐 애들이 막 3,4,5 모여가지고 얘 눈 누구성이 너무너무 예쁘다 우와 눈덩이 던지기에서? 보준 던지기 아 이거 뭐 안 돼 안 돼! 내가 다 이겼는데 이럴수다 제가 졌군요 이정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고만 한 번씩 해볼 수 있어도 재밌네 또 뭐 있지? 이쪽 동네 자세히 안 봤어 우리 밑에서도 스케이트 탈 수 있나봐요 아니자노 아니자노 반대예요 반대 슬로우 엔젤 하고 있는데서 가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 있지? 여기가 말 처음 들어온데요? 아 여기 들어왔죠 아 여기 들어왔어요 오우 어? 여기 여기 오리 오리 어 저거 거북이 저거 델 따줘야 된다 보다 어 안돼 안 돼? 절벽은 안 돼? 선생님 이거 끌어서 저기 엄마한테 갖다줘요 엄마 오리 거북이 끌고 아까 내가 델 따줬던 빨간의 어디 갔지? 저기까 다른 새끼야 델 따줬어요? 오 한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네 내 마리인데? 네 마리? 어 어딨지? 응 어딨지? 없었는데 아 저 있다 어? 어 여긴 뭐 다일 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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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마리 남았어요 어디 u 살아내여 살아내여 한마디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다! 찾았어요 여기 킬 여기에요 킬 여기 따라갈게요 요기 짜잔 어? 어디야? 어? 방금 있었잖아 갑자기 사라졌어 에? 뭐야 갑자기 사라졌는데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밖으로? 아니 그렇게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밖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데 오 오 아니 그거 해봐 봐봐 엄마를 찾아줬어 아 이제 가족이 완료 오우 톡톡 아 귀여워 뭐야 톡톡 톡톡 몇인가? 몇시 있냐고요? 몇시 있냐고요? 여기는 아마 새벽인가요? 여기요? 여기는 12시 반이에요 밤 12시 반 네 자정이 넘었어요 지금 뭐 또 있나? 아 우리 못 본 거 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전 아직 이런 새 안 잤어요 오 여기 눈사람이 모여있어요 어 뭐지? 어머 어머 어 내가 밟아서 없애버렸어 어 어 여기 썬베드 있는데요 선생님? 뭐야 눈 오는데 썬베드에 왜 있어 제 쪽에 제 쪽에 봅니다 눈사람이 눈사람이 왜 이러고 있지? 이건 좀 위험한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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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귀여워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세상에 세상에 아 여기가 스노우볼 속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아 여기가 저기 위에 보니까 천장이 보이네요 창문이랑 아 네 그래 이제 갈까 뭐하지 또 우리 우리 엄마 찾아주고 그다음에 다 봤나 불꺼가 아 왠지 찜찜한데 더 남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아직 어 이거 여기 뭐 있는데 어 뭐야 그거 펄? 이거 뭐야 땡? 우와 스노우마신 여기 마신 탈 수 있어요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오오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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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나도 탈래요 그거 나 왜 못팠지? 나도 탈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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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있나? 아 아 죽어버렸어 고마워 고마워 또 뭐 있나? 이제 더 없는 것 같아요 구경거리 다 아픈듯 그러게요 아 재밌었다 스케이트도 실컷 탔어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나가야 될 시간인가봐요 근데 이건 수동인 것 같은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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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поп 으어 신바. 뭔가 놀이동 선반 느낌이에요. γιατί ? ㅋㅋ ㅎ ㅋ ㅎ う ㅋ ㅋ ㅋ ㅋ ро ㅋ ㅋ ㅋ ㅋ ㅋ 귀여워 춤추는거 너무 귀여운데요? 거의 춤이 내 급인데? 나도 맨날 이런 춤만 추는데 아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난 길 따라오는거다 어 이것도 이쁘다 어 이건 토했어 여기 이건 뭐야? 아 이거 동그란거 어 꽃모자 이거 또 이쁜데 이 취미가 뭐야 여기 그냥 긴 모자가 역시 맘에 들네 근데 여기 뭐 타는거에요? 아 뭐야 마실 수 있나? 우린 애 안좋아 앞은 씨이라고 불러요 앞은 씨이라고 불러요 뭐야 방금 토한건가? 아 그냥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아 여기 초하고 있네 하핰하핰 하하핰하하하하하 하핰하하하 어? 아 저요? 그냥 떼어가는거구나 이건 뭐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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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재밌겠어 너무 재밌겠어 미쳤어 오 고래도 있어요 응 대박 아이 them 스피드 아 인가 stat 완전 재밌어 와 후우우우우 완전 재밌다 볼에 입속으로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뮤직이 갑자기 변경했어 으아 먹고 먹으러 왜 들어가지 와 이거 좀 싫은데 재밌긴 해 와 대박이다 너무 재밌어 소닉이요? 소닉도 재밌겠다 하이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겠다 요새 테마파크 못 가서 너무 슬펐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재밌다 여기서는 아우 역시 이 책 나올 때마다 프레임 드랍이 겁나 심해 헉 근데 띠용 아이고 물속 레벨 이즈 이 물이 있는데 프레임 드랍의 요정이라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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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코지? 내 마음이 숨을 수 있구나! 손 쉴 수 있구나? 와, 이거 약간 압주 같은 느낌이네? 외국이랑 같이 아, 여기 스노우볼의 끝인가 봐요. 근데, 그 광고가 어디있지? 가까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긴가? 땡겨봐요. 길을 찾아야 돼요. 이쪽으로 와서. 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섞어서 만들 수가 있지? 미쳤는데. 땡겨봐요. 끝까지. 뭐? 엔진으로? 엔진으로?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우와. 저 깨족한 물고기. 귀여워. 펑스. 공룡하고 있는 목도리 너무 귀여워요. 타카타카! 마스타박카팡카! 스카프?! 목도리? 목 프로?! 목에 두른거! 아 오케이 목도리? 아 스카프こちら 스카프? 러프 러? ондр용어 그냥 하자 좀 주웅을 좀 안쎄고 우리의 결혼을 해야되는 것들 주웅이 많이 부족한 것들 몇 가지가? 몇 가지가? 몇 가지가? Kody가 지금 집에서 고기의 일을 챙겨주신 모든 것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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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하여 왜 하여 멈히 제가 매에 주웅을 수 있는 글자의 고통을 도와주한 가족들? 헛? 헛? 아.. 아.. 어.. 그 때가.. 엥흠.. 으흠 오세요 사탕 공장이 왜 츄노블 안에 있는거지? 귀여워 오 이거 뭐야 밑에 와 뭐죠?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되지? 어떻게 고쳐? 벤치? 아 이걸로 고치는거구나 올라가야되요 올라가서 어 저 물고기한테 걸리면 안될거 같은데? 우리 어디로 가야돼 저기 나사있는 쪽 제 쪽 봐봐요 밑을 봐봐요 화면을 내려서 화면을 내려서 화면을 내려서 네 네 화면을 내려서 이걸 꽉 끼운 다음에 왜? 어? 내가 좀 더 올라가야되나? 됐다 좀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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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내려가는 버튼 네 오만 올라가야돼 엿 네 네 어 오 오와아 대쉬로 피해요 오 다시다시 너무 싫어 빠른바 아 다른테로 옮겨야돼 다시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또 프릴 중간에도 해야되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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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길 이걸 먼저 하고 아이고 아 계속 올라가고 있었구나 어? 배쉬하니까 빨리 가지 어 잠깐만요 물고기 로빙 구역이라고 으음 안돼 이거 먹으면 안되잖아 오 안 먹었다 위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일단 이걸 수술해야 되는거 아니야? 고잉 맞다. 먹히지롱 목고기 진짜 못생겼다 아 스토리만 하면 올라갈 일이 없다고? 아 진짜? 이거 잠깐 위로 올라갔다 와볼까요? 올라갈 수 있대요 한번 올라갔다 와봐요 아까 뭐 있던데? 올라갈 일 없구나 물이 필요해요 나 저거 끝나면 못할까봐 올라왔다 스케이트장 있어요 오 오 자석을 당기면 당겨져요 오와 스케이팅도 할 수 있네 오 이거 뭐지? 오 오 전복말라요 물이 필요해요 오 여기 뭐 있어요 어른경주 제 쪽으로 와보세요 어디 가시지? 아 물 들어갔다 오신다 했나? 오 못 들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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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그러네 여기 물개 있어요 아 귀여워 배 뚫뜨리고 있잖아 너무 귀엽다 너무 괴롭히는거 아닌가? 너무 괴롭히는거 아닌가? 너무 괴롭히고 있어 너무 괴롭히고 있어 난 미니게임부터 오 오 흠 갑니다 녹색 코리는 속도를 높입니다 노란색 체크 포인트를 통과해 한 바퀴를 환주하세요 음 레디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저 눈사람 눈사람들이 아르네 뭐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우 오우 잘 맞췄어 아 이제 끝인가? 어 뭐야 아 근데 얘 약간 다 지친거 같은데 여기가? 아 가속을 안받아서 그렇구나 출발 첫 뒤였습니다 패스 5 승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부스팅하면 엄청 빠르더라구요 계속 연타하면 샥샥샥샥 가요 넌 탔지 그 뭐 A B X X인가? 어 맞아요 그렇게 저기 무슨 배 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뭐 작살로 낚시하는 건가? 거기는 어.. 배가 있어요 응 배가 있네 아니 여기 어 거기에도 있어요? 어 뭐야 오 나는 입에만 한 건데 와 고기 먹나? 오 저 물고기 줬어요 물개 좋아한다 아 귀여워 아 얘네도 줄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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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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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엄청 먼 어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 오오야 모자 어디있어요? 저거 상자에 우와 딱 닦고 있네 말투 왜이래 선장놈이 귀여워 아 이제 끝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한번 날 날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여기 아닌데 아 까비 어떻게 나 아 못 나가 까비가 오 이거는 코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애들로 빨리 갈거야 길 찾으면 뭐야 이거 뭐야 어 어디입니까? 어? 거기에요? 어디에요 지금? 어음 완전 멀리 있는데? 맞는데? 아니면 엄청 멀어요 아 그거 타고 빠르게 가속으로 올 수 있을 때 근데 그거 막 켜있지 않나? 파이프 파이프를 따라서 가요 위에 봐봐요 어 그 빨간색 불 들어오는 파이프를 깔아서 반대로 레일 따라올 수 있거든 레일 타고 그 레일 노란색 그냥 올라가서 어디입니까 노란색 레일 지금 왼쪽 노란색 레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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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내려오면 징 여기를 그 오른쪽 네 그 위에 들어오시면 아 이걸 들어 올려드리고 왜용 들어가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여기는 뭐예요 거기물 열수인 것 같아요 아 아 아닌가 아닌가 더 이상? 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지? 어, 못 가는데? 반대로. 아, 아마 여기 올라가야 돼. 아마 거기로 가야 되나? 반대로? 이상한 무서운 소리 나는데? 밀어낼 수 있나?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의 삶의 삶은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꼭대기 부분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아니, 못 가요. 못 가죠. 어떻게 가야 되지, 저기에? 모르겠당. 어렵당. 거기로 가야 할까. 반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저거 손잡이 못 돌렸었죠? 저 손잡이를 어떻게 사후작용하는 게 안 나왔었나요? 제가 반대로 가볼게요, 일단은. 반대로? 네. 일단 내려봐요, 거기로. 반대에 뭔가 상호작용하는 게 있나? 아, 있다 있다. 그거 뭐 돌릴 수 없나요, 혹시? 손잡이. 반대 손잡이. 아니, 아니. 그 안쪽 손잡이를. 못 돌리나? 안 돼. 안 돼. 어, 안 돼요. 연결이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제가 반대편으로 가봐야겠네. 파이프를 따라서 제가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볼게, 그러면. 최대한 근접하게 돌려놓고. 이게 안 왔나? 뭐 아닌 거 같은데? 우와, 잠깐만.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요.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최대한 일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위로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전 지금 내력이 떨어졌어요. 없는데? 그걸 뭘 해야 되나 봐요. 그럼 이거 마지막 상호작용인가 보다. 마지막. 근데 우리. 먼저 한 거 같아.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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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못을 하나. 발견한 것이 아니야? 그, 두 그루? 아직은 아닌 거 같아. 아까 하던 거 마저 하봐. 응. 응. 나오세옹. 안돼, 안돼. 그러면. 여기 왜 오라 그런 거지? 아까 하던 대로 마저 해봐야겠다. 아까 왔던 대로 다시. 와가지고. 그래. 어, 여기 아니잖아. 빨리 오셨네. 오케이. 됐어. 됐어. 여기서 다시 나가서. 파이프. 내려가자. 내려가서. 내려가서. 저한테. 저한테요. 네. 아까 하던 거나 마저 하고 갈걸.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을까? 아. 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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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으아. 끼웠는데? 어우. 돌려볼까요? 어. 하 так 나온다. 이건 또 그거 같네? 과연 색줄 하나둘 있는데? 음. 이것이 식osi의 맛이야. 맛있어 여쭈 말고 그 해저에서 하던 게임 있잖아 고생하셨어요? 저는 여기 기지에다 놓고 꺼야겠어요? 서브노티카 맞아 서브노티카 아 서브노티카 아 맞아 맞아 그럼 수고하셨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봐봐이 그럼 저희 다음에는 제가 내일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서 어 우리 그냥 디커에 얘기해봅시다 시간을 맞추려고 네 다음 시간 맞춰서 네 브랜드님의 시청자에게 평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 네 네 덕페인의 시청자분들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이 빠빠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